때봄이 오늘은 깰꺼야 때봄이로 와라 때봄이로 와라 어제 때봄이 오늘 태초 뽑을꺼야 라고 했을때 되게 잘나왔어 가자 아니야 추석대기방도 아니야 하랑가발 찾아봐야되요 소리가 아주 찰져 사베르 갈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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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연차하자 실현차하자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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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거 반대로 나올수도 있다고? 나오지말라고 빌어야돼? 아니 신이 그럼 미친거 아니야? 아니 무슨 홍대병도 아니고 뭘 반대로 빌어 신이 뭔 그따위야 그러면 안되는거잖아요 전설이 떴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고스트가 떴거나 유물이 아 진짜 오늘 왜그러는데 오늘 연차갈까 오늘 연차갈까 사랑도 많이 떴던데 빨강빨고 다 떠 감타개님 만한거 같은데 강새로 파져 나만 안나와 나만 안나와 저새끼 사과도 안하는거 봐 내 이직 망치려고 저새끼 사과도 안하는거 봐 아니 왜이렇게 나만 안나와 왜이렇게 왜이렇게 안나와 나만 너무 안나와 아 진짜 수택이 떼어준다메 난 안갈래 난 안갈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됐어 유물필이 없어 됐어 이게 의미가 있나모르겠다 아, 빨강 버릴까 진짜? 이게 딜레마인데? 바꿨는데 또 빨강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 정도면 봉투템 빨강을 닫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배아픔을 모르게 그럴까?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진짜로 빨강을 그냥 닫아버려? 빨강을 닫고 초록으로 떠나버려? 오늘의 색 미신은 없나요? 아, 유물! 됐다고! 전설을 내놓으란 말이다 해초를 내놓으란 말이다 그게 아니면 의미 없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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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ese 칼맛이 떨어지네 싹 다 갈고 나가자 칼맛이 떨어지네 칼맛이 떨어지네 아니 나는 왜 어떻게 해 아니 왜 안 됐어 나 연두색으로 가볼게 비번 2580이요 내 몸이 역시 치즈직이야 2580 빨간색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세번째 세 세 미안해 미안하다 나가 하고 빨간색 미안 빨간색 닫고 가자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치즈직이 가기 위해서 너희를 쳐낼 수 밖에 없었어 빨간색에서 나오면 걔 열받으니까 닫아야 돼 저거 저기서 나오면 멘탈 못 챙겨 응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듣고 있습니다 내가 가봐야겠다 15수신종 동종 목숨 여유 뭐죠 하 코스트 작전 끝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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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연두가 잘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근데 오늘 나 빼고 다 잘 나와 신화에다 전설에다가 나만 안 나와 전설 신화라도 나왔으면 너 뒤에 라인이라도 가봤을 텐데 뭔 뭔 놈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지컵 시 시 이제 여러분은 큰일 났어 매운디하면 이거는 서술보험 풍원량이 생각날꺼야 어쩔수없어 치수인 이상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 아 오늘 깰게요 진짜 오늘 깨고가자 깨고 오보 재재판하고 개꿀잠 자러 갔다가 후방 깔끔하게 완벽해 진짜 애니보면서 낙곱새 먹고 믿음감있게 누르면 한가지 종족이 잘 나오는데 수갑게임 수술인데 리듬감있게 누르면 어떻게 리듬감있게 누른다는게 뭐야 그거를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내 그거에 올려봐 카페에 올려봐 그저 어떻게 될지 하다 파다 파다 봉 파다 파다 봉 파다 파다 봉 봉 봉 봉 봉 봉 봉 제목마스 근데 파타 퐁 너무 어려워 어렵지않아요? 내가 해본 리듬 게임중에 파타 퐁 좀 어려운 편임 비게임을 쓰고도 어렵다고요? 근데 리듬게임은 타고나야 돼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못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놔주신 걸 어떡합니까 유전이야 뭐 재능이 있어야 돼 박자감각 뽕뽕뽕뽕뽕 근데 나 관악기는 잘 부는데 나 그래도 연구로 바꾸니까 좋은 점 하나인데 나 단소 리코더 그 다음에 플룻 이런 거 되게 잘 불러요 음 단소도 어렸을 때 그 못하는 애들은 끝까지 못하거든요 근데 단소 되게 잘 불렀어 테테테 풀룻도 풀룻도 소리 내기 어렵긴 하지 근데 풀룻은 학원 다녀서 할 줄 아는 거고 리코더 잘 불러 내가 끝까지 못하는 쪽이었어 단소 힘들어 단소 진짜 단소가 제일 힘들어 풀룻보다 단소가 더 힘들어 풀룻은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입을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래로 이렇게 단소가 더 빡세 단소는 이렇게 하고 해야돼 풀룻은 그냥 호호호 후후후 근데 리코더는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단소에 맞은 기억 밖에 없다구? 님나이대가 저랑 비슷하시군요 11단계면은 조금 기다릴게요. 뭐 이렇게 안 나와. 나 때는 뭐 선생님들이 엄청 때렸지. 포피솔 드라곤이드라 이어파고 존버하며 16단계다. 미네랄이 이런데에서 최초 뽑는게 아니야. 악재중의 악재란 말이다. 우리 때는 근데 때리는게 너무 당연한 체벌 중에 하나여가지구. 요즘에는 그러면 개난리나죠? 우리 때는 잘못한 체벌 중에 하나여가지구. 그렇다면 당연히 맞아야된다 이런게. 그런게 있었어가지구. 요즘엔 고소한다 뭐한다. 음. 아 좀 학원에서도 못 때려요. 장소같은거 들고 다니는 쌤들이 많이 때렸어요. 어떻게 아냐구요? 많이 맞아봤으니까요. 아... 어... 어... 잠깐만. 아악! 음...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 중학생이 지금 몇살이지? 중학생이 지금 잠깐만 몇년생이지? 음... 떼봄이 다시 빨강이야. 14살이니깐 2010년생이구나. 에? 게임이름이 유효하지 않다고요? 뭔소리야? 뜰봄이 다시 빨강이야가 뭐가... 시빨? 아... 아... 시... 시빨... 다시... 빨강이야. 아 뭐야! 뭐 저러... 얼탱이 없네. 욕을 누가 저렇게 해! 저게 뭐라?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링! 메이플스토링! 메이플스토링! 해봄이! シュ!!! 파.. 바운디는 없나? 바람에 나라 오빠의 디펜스... 아... 있어?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아 있어요? 그게 더 재밌다고? 가운디가 더 재밌다고? 진짜? 언니 근데 왜 다 매운디 하는 거야? 바운딩은 실력이고 이게 개 운빨 게임이었어 이에 바로 감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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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운빨 좋은 거를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막 존보하는 것 같아 이번엔 뜨려나 그 다음엔 뜨려나 뭔가 약간 옆에서 로또 당첨되는 걸 보기 위한 그런 계속 언제 나오나 계속 언제 나오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가차의 진심일까 청소에 너무 성실하게 사셔서 그런가 다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더 뭔가 가차 이런 거에 진심인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전부 그렇다면 이 매운디를 스팀에 냅시다 이 동네도 똑같던데요 미국이면 카지노 가서 슬롯 머신 돌리지 크트 포켓몬 카드게임 초판본 한 박스에 지금 45억이에요 포켓몬 카드게임 초판본 한 박스에 45억? 초판본이 언제 나온 건데? 96년도? 저벌집 막내라들 가자 미국은 스포츠 도박이 합법이라서 젊은 사람들 다 구도하는 중이에요 아니 아니 45억? 96년도에 나왔는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오마이게 포켓몬스터 비트코인을 그때 10만원어치 사놨으면 지금 얼마에요? 10만원 10만원이? 10만원이 뭔데? 10만원이 10억이라고? 사놓고 존번만 하면 10억이 되어있는 거야? 그러면? 근데 10만원어치밖에 안 사놨는데 왜 그게 값어치가 오르는 거야? 존버한 이유로...? 비트코인 15개로 피자일기를 살 수 있었다 지금 비트코인은 약 2000만원 왜 지금은 가치가 그렇게 오르는거야? 이유가 뭐야? 왜 종거만 했는데? 나도 늦었나 과거로 돌아가면 2시간이면 비트코인 살 생각부터 하고 있네 난 너무 발효했어 나중에 막 넣으니까 미리 넣어두는 사람이 이득보는건가? 음 그때 10만원만 넣어놨어도 그러면 지금 막 10 10억에서 15억 있는거네 음지번제 이쪽에서 거래를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때 근데 다시 돌아가도 비트코인 안살게 뻔한 내 성격 알겠는데? 그 때문에? 어그로 끌렸을때 허니버터 치킬거랑 비슷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때 1비트에 500원인가 정도였는데 지금은 1비트에 7천만원이니까 걍을 수 없는 건가? 아니 나는 내 성격 알아서 돌아가도 돌아가도 안 살 거 알아. 미래에 내가 가서 세몸아 난 미래에 너야. 지금 꼭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꼭 비트코인 사놓으렴. 꼭이야. 난 미래에 너야. 그러면은 뭐야?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사기인가? 신종 사기인가? 이러면서 이제 안 사지. 어 그치 사이비인가? 이러면서. 한 영국인 4300억 들어있는 카드 쓰레기장에 버려서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허어! 14년 전에 비트코인 물만개로 피자. 독한 사먹은 분도 세상에서 제일 비싼 피자. 4300억? 그건 진짜 찾아야겠는데? 아 찾았는데 비트코인 아니었어? 맛있었으면 됐어. 아이씨 이거 또 이러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멜론만 꺼야 된다. 멜론만 꺼야 된다. 500만 원에 비트코인 산다가 팔았는데 그때도 미쳤다고 생각했었는데 크크. 우리는 온난화는 중. 뭐지. 이건 로비코인. 네. 바로 재료로 피자. 아니. 그런 도루에 비트콜리였어. 아니. 아 이런 거 얘기를 못했어요. 이게 주utan 왜. 어? 근데 비트코인이 미래화폐가 될 가능성은 있는거니? 그거 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아? 혹시 미래에서 온 치수 있으면 하프라이트상 나오는지만 좀 스포해주라 주식 그런 거 안 말해봐도 되니까 아이고 바봄추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 짤 너무 귀여워 진짜 뭐가 됐든 너무 코인 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실하게 삽시다 그냥 돈 넣고 돈먹기 보다다니? 하고든 뒷지고는 하지 맙시다 가챠를 하며 가챠를 하며 희생이 없네 진짜 22단계 나 미래에서 왔는데 트위치가 망했대 QQQQ 취지직이라는 네이버 플랫폼이 생겼대 말이 되냐? QQQ 또 일찍 좀 더 많다니? 다 이쁘게 도둬 또 일찍 좀 더 많다니? 고마워요 아아 네 아니 왜요? 아아 하도 불판불판에서 숯불갈비집가서 양념 돼지갈비 먹고 와야겠다. 아.. 교환이.. 교환이 되게 손해라네요. 문득 궁금해진 건데 진짜 지금 아는 내용 다 가지고 과거로 가도 트위치로 이적할 거인가 아니면 대륙 그대로? 지금 아는 내용 다 가지고 과거로 가도 트위치로.. 아 트위치랑.. 그..무슨 말이야? 치즈직으로 올 거냐는 거야? 아..이 내용을 다 알고..하면은 트위치로 올 거냐 아프리카에 남아있을 거냐? 처음에 옮긴 거? 어 나는 트위치로 갈 거 같은데? 근데 좀..여기.. 트위치 와서 너무 좋았는데 약간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시 돌아가서 할 거냐고 하면은 솔직히 자신은 없어. 왜냐면.. 좀.. 근데 너무..아 지금도 만만치 않긴 한데.. 너무 몸을 갈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어가지고.. 너무 빡세! 수다 떨어서 말하는 건데 봉추 의견도 물어보려고 구우려 하는데.. 1급 자격증 140달러네? 직업 바꾸려 하는데.. 봉추 생각은 어때? 원래 그 정도 가격이야? 원래 그 정도 가격이라면 나는 무조건을.. 자격증을 산다는 거야? 저런 뜻은 아주 모르고.. 여러분 말할 때.. 좆좆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자격증은 배우는데 저기겠지.. 배우는데 저 가격이라는 거겠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나라면 배워! 배움에는.. 그게 이제 정가라면.. 배움에는 뭔가..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봐! 30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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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만원이고 사실 지금 하는 일이 워낙 폼에서라.. 지금 손가락 쌀점 날라가서 현타가 좁았다가 집 앞에 들어온 교육장이 있더라고.. 봉추랑 동갑이라 요즘 생각이 많아.. 무조건 배워! 나이 때문에 그래? 무조건 배워! 무조건.. 집안에 너무 급해갖고 막.. 뭐 이렇게 좀.. 급점 필요한 거 이런 거 아닌 이상.. 내 나이면 그래도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자격증으로 건물 내구도 확인하는 직업이라던가 농사 지을 때 농약 뿌리는 직업이라던가 다양하게 하던데.. 무조건 배워! 무조건.. 난 나중에.. 할머니 때도.. 막 배울 건데 뭐.. 이것저것.. 국비 지원 50% 다표도 70만원 들여서 학원 다녔는데 15만원은 충분히 내지.. 아.. 지금 일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할 가치가 있냐.. 아니 그거는 너무 디펜스..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뭐 자세히 뭐 진짜 1대1로 만나가지고 나랑 실제로 뭐 술자리에서 하는 적이 아니고서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돼.. 근데 우리 아직 늦지 않았지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면은.. 해! 진짜 돈이 급하고 집안이 너무 기울었어.. 저희 집이 좀 아픈 사람이 있고 이래.. 이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다르긴 해.. 그거는 약간 별개로 접근해야지.. 아.. 엄빌이 좀 안 돼있는데.. 그게 내꺼이어라 했는데! 안돼! 당 오래 할 수 있는 일은 봉추가 하루에 14시간 하잖아 안돼! 막 일도 타고나는 거야 매운 기한 옷인데 무지성 가차 계속 돌리는 거보다 늘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와 저 일단은 처음? 아 두 번째로 아 저인데? 아 왜 갑자기 인생 상담이야 지금 파이팅이에요 아 익명님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이 너무 뵙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너무 딥해 너무 딥해 어 너무 딥해 내가 아이할 시간이면은 진짜 잘 대답해줄 수 있겠는데 너무 딥해 너무 딥해 딥해 네 세봉투가 이색팍 빼냐나? 왜냐면 지금은 약간 시청자와 나의 개인 얘기 상담 시간이 아니고 여기가 예생 상담해주는 세봉팍 소사님 맞나요? 그게 이제 내가 아이할 시간에는 무조건 다 대답해주거든 근데 지금 약간 매운 딥 보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딥해요 죄송해요 롤 큐 돌리고 이럴때는 대답해주긴 하는데 롤 큐 돌리고 이럴때는 대답해주긴 하는데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퇴근하고 뒤점었는데 혹시 퇴근 떴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떴줍니다 잘 생각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해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일중이라서 인생 상담은 해소부말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지금은 바쁘거든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전체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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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잘 안되면 아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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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나와서 그냥 나가야 겠다 세곱님 고민이 있습니다. 세초는 어떻게 뽑는 건가요? 태초는 답이 없는 게 아까 물이 얘기했잖아. 비트코인은 미래에 내가 과거로 가서 얘기하면 되기라도 하지. 이 태초는 미래에 내가 와도 뽑아줄 수가 없어. 이거는 절대로 로또 번호는 번호라도 알려줄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0.019%면 냉간한 자차갠도 명함 못 내미는 한일이길래. 미래에 나도 아직 못 뽑았대. 이건 그냥 답이 없어. 아니 천장이 있어요. 7시 반쯤에 저 나옵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하나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심란 이태로 사용 중인데 그레곤 전설과 히드라 전설이 나왔어요. 불판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불판 가라. 아니 이거 전설도 별로 내가 봤을 때 소용이 없어. 전설도 전설 나름이야. 그러니까 한 30라운드에서 내가 안 가던 전설이 나오면 그냥 버려야 되는데 저거 보세요. 지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안 될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하나 나오지 않을까. 저처럼 이렇게 저를 한번 보시고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남 이빨에 고춧가루 낀 거 보면서 나도 한번 확인해보는 것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저 불판 갈아야죠. 아 제발 하나만 나와봐. 진짜 하나만. 하나만 나와봐 하나만. 시들아 그만. 시들아 그만. backed 매인. 아 잡퇴 병. sche워 오신 사라뇨. 무시 물구비 전설 대부분 다 켜 consegu. 걸어볼까요? 갑니다 30가차 하시나요? 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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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여러분 안될까요? 이거 못낼까요? 정말 안될까요? 물량 이렇게 많은데도 안될까요? 여기를 드라군으로 여기를 드라군으로 꽉 채워도 안될까요? 엄마 불판 좀 달아주세요 여기 자꾸 눌러붙어요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안될까요? 안될 것 같은데 유경채 한번 해보면 안될까요? 밥정러 햄스터가 뭐예요? 밥정러 햄스터가 뭐예요? 정말 이걸로 안될까요? 정말 안될까요? 어떻게 안될까요? 드라군 유물 나왔는데 안될까요? 제발 계산좀 하고 가요 다들 멈춰 이거 미네이로야 58단계까지만 가보면 안될까요? 고기 더 주문하실거 아니면 제발 나가시오 아니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안될까요? 아니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안되나요? 아니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안되나요? 아니 그러다 또 초 나갈 때 뜨면 끝인거야 빨리 갈자 지금 목에 찬해 1시간 반을 보내신거라구요 너가 먹은 그 전설 나한테만 놨어도 살 수 있었어 나쁜 놈 8시간 일태초로는 시보라 리셋 기준이다 방제는요 응 떼부비 다시 빨강이야 미련가지시는게 티모씨 샬라메랑 치수 비교하는 치수 같네요 티모씨 샬라메 임 아 자코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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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어? 소리가 났어 이제 혁명적으로 고스트 태초가 나온다 이말이야 안녕하세요 엄마 이상해 저 누나 고깃집에서 콩나물만 잔뜩 올려놓고 고기 맛이 안 난데 지금 7시거든요 지금부터 긴장해 파쿠야끼도 운동 쿠션처럼 120개 사놓으셨나요? 이제 시간 슬슬 태초님 긴장할 시간임 탁보야끼 탁보야끼 땅땅 치킨 음! 우리가 탁보야끼는 뭐지 나갈까니깐 음? 도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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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보야끼 먹었는데 대초 나왔다니까? 요거 연예인이 돼지어래요 한동엑스 이미 광고했던 파란 치킨을 먹었더라면 일단 돈가스로는 틀렸어 안 나왔잖아 새궁측 오늘 윙커 닮았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쇼님은 로아를 왜 이렇게 좋아해? 재미있어서 하시는거지? 마치 세봉추는 와우를 왜 이렇게 좋아해 같은 질문이네요 하스보다 로아가 조회수가 더 나와? 어떡해 하스야 하스 하스야 그렇구나 슬프네 하드 찢어버려 근데 하스 이번 시즌 되게 잘 되는 것 같던데? 무슨 몇연승 이거 해가지고 뭐 하면은 하스가 다시 유행하는 날이 올까? 세봉님 주변에 가장 먹잘하리신 인형님은 무슨 음식을 추천할까요? 쟤 다 잘먹어 하스 1도 모르는데 투기장은 그 투기장이 전장이랑 다른거지 여러분 투기장이 그거야? 오리지널 카드로 하는거야? 강화 없이? 랜덤 카드 랜덤 카드 굿 굿 굿 저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투기장 할수있나요? 나 하스 일반 전기유전 아예 모르는데? 알고 해야되나? 아 힘들어요 나는 그건 해야겠다 맨날 하는거 세봉님 갑자기 티모로 보여요 어 전장 전장이나 해야겠다 랜덤 카드로 30장 골라야하는데 헬스 있으시겠어요 음 아 그럼 안되네 저 전장 엄청 좋아합니다 전장이 또 어렵다고? 아 그래? 아니 근데 어 투기장이 무조건 어려울거 같아 왜냐면 그 덱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잖아 전장은 좀 가볍고 쉬워 약간 롤채 같은거라서 롤채보다 전장이 더 쉬울거 같은데 롤채 어렵잖아 롤채 어렵잖아 그러니까 롤채 안한지도 엄청 오래됐네 롤채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였더라 롤채 기억 기억 기억도 안나네 4년? 5년? 일단 키드라 다 팔게요 잠시만요 이 정도면은 아 이리와 롤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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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저기 가야겠는데 연두 가야겠는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 말도 안 돼 계속 연두해서만 떠 연두 갈까 지금? 매우 고민 중 진짜 이럴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냐고 안 줄 거냐고 이렇게까지 안 줄 거냐고 나도 좀 제대로 된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내놔라고 아니야 빨강 밀어 어제도 이 시간쯤 아니야 이 시간쯤은 아니지만 10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잘 나오기 시작했어 나는 빨강을 계속 밀었어 그것도 맞아 태초가 나... 아니야 그런... 그런 플래그 세우자 혹시 스타의 유즈맵 매운디는 그래도 인정협회 인정 못 갔나요? 네 그곳은 마치 수박 게임을 웹게임으로 깨고 왔다는 것과 같이 아니 난 알겠습니다 나 간다 나 간다 내 좌석을 돌려줘 다시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 못함 네 그래서 인사함 아니 근데 치즈 냅뚜고 왜 새봄추가 성공할 수 있는 마법의 전화를 링크도 내렸는데 시작!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알았어요. 매이플스토리 이 판에 태초 나오면 내 치즈를 또 다시 다 주겠다. 매이플스토리 이번 판에 태초 나오면 내 치즈를 또 다 주겠다? 오케이? 근데 아직 7시 30분 안됐는데 7시에 30분이 돼야지 저의 그 시간이 적용이 되거든요?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태초가 나온다. 안 나오면 나중에 포서님 만나면 따져야지. 아우 저 치즈 귀여워. 근데 너무 조그마다. 이모티콘이 왜 이렇게 조그마지? 그 공둥이 흔드는 것만 겁나 잘 보이네. 이모티콘 너무 조그마해. 공둥이 흔드는 거는 겁나 잘 보여. 아 귀여워. 저거 뭐야. 응 은돌이랑 저거 노란색 저거 뭐야. 근데 남자들은 귀여운 걸 보면 어떻게 반응하지? 귀여운 걸 봐도 겉으로 좀 참으면서 해야 되나? 귀여워요. 귀여운 걸 보면 어떻게 하지? 아 아빠 미소 짓는다. 뭔가 불쌍해. 나처럼 표현할 수 없다는 게. 그걸 어떻게 감추고 있지? 입꼬리만 살짝 골라감. 속으론 너무 좋아.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아 남자들은 그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아아 그게 표현이라고? 우효? 싫어 더러워. 우효는 싫어. 오 나는 근데 귀여운 거 그냥 미소만 짓기 싫어. 귀여우면 뭔가 아 귀여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자가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이런 사람처럼 육성으로 이... 어떻게 해서 남자랑 그러면은 둘이 H1 순위 된다고? 아니... 댕댕이랑 아구 이뻐요 하고 놀다가도 주변에 사람 보이면 큼큰하는 유교남입니다. 주변에 보는 시선만 없다면 봉추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며칠 보나요? 오늘 합니다 무조건 오늘 하고 간다 진짜로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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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성은 무엇인가 상상 그냥 음돌이가 좀 있고 아프고 이래서 현황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다음날 방송 그것도 있고 해서 오늘 보여주겠어 근성이 무엇인가 은돌이 보고싶죠 나도 은돌이 보고싶어서요 요즘에 방종하고 눈물을 또르륵 흘려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어? 오늘 편항 선언해주신건가요? 오늘 편항 할 수 있으면 진짜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전환형으로 메이플 EDM 부금을 들으면서 해볼까요? 어차피 저기 할 생각에 뭐가 수방을 여러분들은 새 봄취에 끝나지 않는 문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이제 2025년 3월 10일 대기방입니다 에이 태초 하나쯤은 나와주겠지 제가 만약에 간다면 너무 잡을 깰 수 있었는데 너무 개같이 플레이한 나머지 이거는 론해야겠다 생각하면 방종하겠습니다 이 비난 견딜 자신이 없다 내가 생각해도 개같이 해서 피할 수 없는 비난이다 이러면 가겠습니다 아니 어제는 근데 몰라서 꼭 그럴만했어 꼭 그럴만했어 업그레이드 완료 남동 와 진짜 개망판이네 아 아이고 이러면 나가야 된다 이거지 아 이거를 계속 반복 거의 뭐 이거 공장 돌리듯이 하는 거네 그죠 이걸로 당연히 안되지 전설이 뜬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나가시는 얼마나 넘는 것 아닌지 이젠 알았나요? 아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됐어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얼마나 전설이 될 수 있었는가 들어와라 척수들아 어 나 왜 여기 피몽이 들었지? 여기 피몽이 아니라 보라색 몽이 들었어 여기 어디에 부딪혔나 보라색 델랑말랑 가자 7.1에선 태산이었지만 7.2에선 소산이시군요 키라리 금지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아니 그 히드라리스크를 줄여서 히라리라 한대 자기네 말로는 요즘 MG들이 그렇게 부른다는데 뭔 MG여? MG들이 스타를 왜 해? 인정받았는데 봉치도 환불해보죠 포셔교수님께 포셔님한테 내가 깨만 하냐고 물어보자고? 그거 개깝치는 것 같은데 내가 막 갑자기 포셔님 포셔님 제가 패운드를 깨만 할까요? 여러분도 갑자기 왜 저한테 누가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도지 따지자면 세범 님도 MZ니까 이거 뭐지? MZ가 어디까지지? 20대에서 40대까지인가? 와 진짜 진짜 근본없는거 봐라 아니 어떻게 20대랑 40대랑 같아 20대랑 30대도 다른데 말도 안 되는 너무 넓잖아 진짜 말도 안 돼요 어떻게 20대랑 40대랑 같아 20대랑 30대도 다른데 말도 안 되는 솔직히 20대 초반이랑 20대 후반도 다른물 리을이은 킬킬 그러니까 20대 초반이랑 후반도 완전 다른데 생각하는 것도 좀 다르고 농협은이? MZ는 그냥 필닭들이 요즘 것들이 하고 싸잡기 위해 만든거라 생각함 그걱 지성 세대가 자기 밑으로 다 이해를 못해서 싸잡아서 하는 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정보 MZ의 합성어인 인계니언 세제의 정리는 81년생부터이다 야! 저 트윙 말고 치즈로 쏴 두 눈에 간다 앤 모른다 세트 오! 서사 나왔고요 서사 나왔고 오! 유물 나왔고 호수는 해봉추가 매운 뒤 7.1은 드라군으로 클리어해서 태산이라고 이미 인정했다 오! 좋다 좋다 30대 초반이랑 30대 후반이랑 머리숱이 다름 근데 솔직히 30대 초반이랑 후반은 뭐 그렇게 크게 다름 그래서 요즘은 젠제트 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젠제트 세대로 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근데 20대 초반이랑 후반은 완전 다른거 인정 급정색하는 멈추 귀여워 20대 초반 후반 다르지 근데 대화를 하려면 대화는 하는데 20대는 좀 다른 20대 다른거는 그거 같애 이제 깊이 깊이 있는 딥한 대화가 좀 약간 안 된달까? 뭐 뭐 당연한거니까 아 그건 편견이야? 아 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초반 이랑 후반은 진짜 다른거 같기나 요즘 애들은 가시도 몰라? 아 그런거 말고 가시를 모르면 이런거 말해 어느 때든 세대 갈등은 있었는데 MZ란 단어 때문에 세대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봉추도 20대 스트리머랑 대화해보면 세대 차이 느끼나요? 아 또 그렇진 않네 근데 그 막 딥한 얘기는 안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얘기해도 세대 차이 느껴도 그게 나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 할머니가 막 은돌이 보면서 어휴 쟤는 뭐라고 쓴 복을 받아가지고 고양이놈이 집에서 저렇게 살쪄가지고 이렇게 막 엉 모음 복을 절 받아서 저렇게 사냐 이렇게 했을 때도 별 생각 없었어 별 다른 게 세대 차이를 가르는 게 아니라 할머니 입장에서는 세대 차이 나는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네 집 가니깐 할머니는 할머니네 집 가니깐 다 쫓아내던데 다 쫓아내던데 나도 헌팅포차 가보고 싶다 섭식대 후반 길고양이들 할머니 집에 뭐지 그 정좌에 앉아있으니까 나가라고 막 소리질렁 쫓아내던데 쫓아내던데 정보 엔지스란 단어를 만든 최초의 잡지는 정보 엔지스란 단어를 만든 최초의 잡지는 정신력 없는 대학 네일이다 정보 엔지스란 단어를 만든 최초의 잡지는 정신력 없는 대학 네일이다 임으로 전 세계에서 정신력이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단어이다 정신력 대학 네일? 정신력 그리고 잡지 말하는 거야? 정신력 세대입니다 근데 안 가봤어요 저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약간 가볼 거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갈 거냐 하면 또 안 갈 것 같긴 해 정신력 근데 그래도 한 번 가보고 싶긴 해 집에서 물건 정리하다가 카세트 테이프 나왔는데 정신력이 두었고 근데 또 안 갈 것 같아 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유는 뭔가 그런 인싸 감성이 나랑 잘 안 맞아 글쎄요 지금 가려면 갈 수는 있을 거 같긴 한데? 저는 라이트 세대입니다 푸들리가 어딨더라 여자여가지고 아마 나이 말고 얼굴 이런 걸로 이제 대충 보고 중년 나이트 가면 나 너무 인기 많지 중년 나이트 가면은 거기는 인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응 봄쯤엔 아직도 술집 가면 인증 확인 받나요? 술집을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진짜 안 간지 오래돼서 코로나 전에 간 게 마지막이야 지금 가봐야 근데 체력 살려서 뭔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무 오바야 치수들 지금 내가 중년 나이트 가면 인기 너무 많지 그 정도는 아니지 왜 가 그런 데를 내가 아이씨 치수들 진짜 겁나 오바하네 진짜 아무리 그 나이로 놀리려고 한다지만 아니 뭐 너 뭐 좀 약간 납득이 가는 재미를 줘야지 저기지 아아 옷만 영하게 입으면 세곤추는 이십대처럼 보이잖아 아니 아니 내가 이십대로 보인다 이게 아니고 약간 좀 아이씨 뭔가 받아줄만한 농담을 해야지 막 이렇게 좀 웃으면서 받아주지 중년 나이트 단위는 30대 후반입니다 아니 뭐 그냥 나이 그냥 나이도 아니고 그냥 나이트도 아니고 아니 약간 좀 그냥 나이트는 뭐 갈 순 있겠네 근데 막 중년 나이트는 내 나이트가 가는 게 아니지 근데 중년 나이트는 감싸는 딱입니다 근데 나이트를 안가봐서 모른 나도 안가봐서 몰라 근데 딱 봐도 안가봐도 느낌 알잖아 중년 나이트는 딱 봐도 뭔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 60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나이트는 애초에 요즘에 잘 없고 막 뭐 헌팅포차 이런 데를 가시겠지 약간 옛날 그냥 나이트는 옛날 감성이잖아 막상 안 그래요 12시부터 물갈이 됩니다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치수가 한 마리 어떤 약간 장난의 그 약간 논의려는 걸로 한 건 아닌데 안 웃겨 솔직히 말하면 좀 뭔가 그럴싸한 얘기를 해야지 뭔가 약간 좀 약간 성희랑 비슷해 보임 내가 봤을 땐 그런 거는 큰거우기 2분전 큰거운다 큰거우기 2분전 큰거운다 감산하시면 익숙한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가 뭐지? 아 못 잡으려나? 그러네 아씨 엎글을 안 해갖고 그런가봐 전설이 하나 정도는 터져야 되는데 감사가 뭐야 김세봉님 안녕하세요 방금 성을 희롱했습니다 하아 아 아니 여러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지금 오신 분들 아 왜이래 정말 아니 놀리는 것도 좀 재밌게 놀리면 내가 받아주는데 막 뭔가 아까부터 뭐 가슴이 뭐 작다느니 아니 가슴이 큰거 가슴이 크다 그러지 아니 뭐라 그래요 아니 애초에 가슴 얘기 내가 먼저 한 것도 아니야 뭐 가슴이 작다느니 뭐 중년 나이트를 가야된다느니 동갑이요 왜이래 정말 준비 끝났습니다 왜이래 뭔가 농도가 이상해 오늘 방송이 약간 좀 뭔가 40대 50대 그 사람들이 나 약간 희롱하는 기분이야 뭐 나 뭐 귀여움받는거야 40대 50대 오빠들한테? 뭔가 싫어하지마 응 나 웬만하면 웬만한 농담 다 받아주는데 뭔가 약간 싫어하는 그런 듯한 농담은 싫어 싫어 뭔가 약간 오우 막 아유 오늘 아유 세범님 아유 아유 막 이런 기분이야 지금 하지마 그냥 차라리 오 예쁘시다 귀여우시다 이러면 안 돼 그냥 오 예쁘면 아이 예쁘다 귀엽다 이러면 되지 뭐 어우 오늘 아유 어디 가나 봐 아유 기분 나빠요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아씨 그냥 예쁘면 어 예쁘다 귀엽다 이러면 되지 아유 나 회사 다닐 때 저기 한분 생각나네 그게 징짠이 아니라니깐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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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쁘게 그럼 막 어우 오늘 어우 오늘 어우 예뻐서 한 말이에요 막 이런다 아잇 근데 이게 되게 싫었어 나는 칭찬이시겠지만 되게 싫었어 그런것도 성희롱이냐고? 성희롱까진 아닌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애매하지만 유부남 분이신데 자꾸 오벤져스를 보러가지 나는 이해가 안갔어 그리고 자꾸 막 나보고 캐리비안 메일을 가져 유부남이시고 애기가 집에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야 그냥 솔직하게 오늘 옷 이쁘네요 잘 어울려요 이게 낫지 음 그냥 오늘 세 번씩 옷 되게 잘 어울리신다 약간 이쪽으로 입으면 되게 뭐 달라 보이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막 어우 막 이러면서 이러는거야 그거 너무 이상해 그리고 제일 제일 기분 나빴던거는 내가 퇴사 결심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월요일에 월요일마다 우리 출근하면 월요일엔 청소하고 시작하거든요 청소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이 새끼 뭐지? 결국 퇴사했어요 근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다 좋았거든 그 새끼 빼고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대리다는 거 약간 좀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곧 대리다는 타임이었는데 그만뒀어 근데 마지막 날에 그 새끼랑 겁나 대판 싸우고 퇴사했어 일도 나보다 못하는 새끼 나보다 늦게 와서 내가 다 했는데 저기만 팀장인 새끼 요센 그러면 지금만 팀장인 새끼 개새끼 아 근데 더 최악인거 그날 딱 퇴사하고서 막 진짜 박스 들고 나가거든 퇴사하면은 퇴사하고 나가는데 그때 그 그때 방송은 약간 취미였는데 아프리카 시청자분이 찾아와가지고 나 집에 갈때마다 막 그 회사까지 쫓아오시던 분이 있으셨거든 근데 막 나쁜분은 아닌데 막 그렇게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날도 퇴사하고 슬퍼서 우는데 이제 막 회사까지 이제 오신거야 나 근데 혼자 있었으면 좋겠을 때가 있잖아 좀 근데 막 뭐 위로해준다고 막 자기가 옆에 있어 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데 되게 싫었어 그래서 나중에 좀 짜증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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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으로 치면 가세요라 꼬조라까진 아닌데 하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저거 혼자 좀 내버려주세요 이만 이러면서 가세요 가세요라가 꺼조라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대요 메이플에서는 꺼조라까 꺼져가 혹시 회사 다닐 때 사내에서 와우 투기장 선점 제일 높았나요? 아 회사에 와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와우하신 분들 많았는데 근데 그것 말고는 회사 완전 좋았어 진짜 세상에는 미친놈이 많네요 하반신의 점심이 안 돼 나는 방금 말한 그 사람 빼고 그 팀장님 말고는 솔직히 회사 되게 좋았어 진짜 회사 좋았는데 나 주말에 회사 나가는 것도 좋았는데 난 주말에 회사 나갈 때가 그렇게 좋더라 그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회사를 안 가고 그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는 거야 난 그럼 그게 너무 좋더라구요 야근은 기본이에요 게임에서 하는 야근 기본이라서 야근에 대해서는 뭐 그냥 처음엔 좀 불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는 수준? 나중에 포기하는 수준이었고 월요일 화요일을 빼고 토요일 일요일에 내가 나가는 거야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회사에 눈이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주말에 출근했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뭘 쳐낼까 일단 히드라 쳐낸다 아 아쉽지만 야근비 이런 건 없었어요 회사가 야근비 챙겨주고 이런 데는 아니었어 혹시 주말 출근이 좋았던 이유가 월요일 청소를 안 해도 돼서?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주말 수당도 없었지만 나 때는 말이야 업그레이드 완료 전용값도 얼마 이상 쓰면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1년에 월차도 한 번 쓰는데 눈치 보였다 이 말이야 1년에 월차도 한 번 쓰는데 눈치 보였다 이 말이야 나 회사 2년 다니면서 월차 한 번 썼어 딱 한 번 어우 오늘 카페란 데 맛이 일툼이네요 지금은 안 쓰면 안 되지 않아? 돈은 다 주죠 당연히 이제 와서 인거지만 너무 열정 페이 하신 게 아닌가요? 음 근데 이제 10년 전이라서요 오늘따라 소상팀이 농도 너무 진한가? 아닌가? 나 때는 말이야 드라군 태축 2개를 어쩌고 저쩌고 태축 2명 소리 한 번만 질러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전에 있던 회사 대표 마인드가 이상해서 점심시간에 무조건 다 같이 먹어야 했었습니다 사원수가 10명인데 아니 나 진짜 연두로 가야 되나? 어? 업그레이드 완료합니다 다녔던 회사 회식은 자주 했나요? 아 자주 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회식 그거 우리 다 젊은 분들이어서 팀장님한테 회식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도 되나요? 이러니까 에? 그러세요? 이러던데 아 우리 저기 내가 막내긴 했는데 그 다 젊으셨어 게임 회사기도 했지만 젊으셔가지고 되게 매너있고 아까 그 이상했던 그분만 빼고 다 괜찮은 분들이었어 진짜 유일한 단점 담배 피우고 오시면 냄새가 너무나 그것만 빼고 그리고 담배를 엄청 자주 피셔가지고 다들 그 담배 냄새만 빼고 뭐 없어서 오시죠 응 담배 냄새가 근데 너무 심하긴 했어 아... 아... 아가리 똥데 근데 진짜 우리 내 옆에 계신 덕대리님은 진짜 존경할만한 분이었지 막 점심시간에 새로 어디 게임 회사에서 게임 나왔다 이러면은 다 깔아서 해보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아 성이 덕이냐고요 그... 덕대리님이 씹덕이셔서 세범축댐에 매운딩 궁금해서 했는데 최초 스물다섯판동안 한번도 안나온 러브라이브를 좋아하셨어 러브라이브 광팬이셨어 아이 나이 어리셨어 덕대리님 혹시 감탄사로 우여하시던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매너있으시고 착하시고 일도 엄청 잘하셨어요 일도 엄청 잘하셨어요 왕상이지만 가끔 썰 들어보면 덕대리님 초대성 배날듯 흑흑 그러게 나도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는 거 보니까 그냥 인사를 한 번 드릴까 말까 몇 년만에 이렇게 드리는 게 좀 실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아니 합방은 할 생각 당연히 없고 아니 합방은 할 생각 당연히 없고 결혼하셨을지 아버지는 진짜 약간 존경할만한 분이었어 일도 엄청 잘하시고 일단 일을 잘하는 거에서 리스펙이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게 그리고 남들은 눈치 봐서 월차 이런 거 잘 안 썼거든요 나도 월차 한 번 밖에 안 썼어 근데 막 일본 여행 가서 러브라이브 뭐 저기도 다녀오시고 나한테 러브라이브 피규어도 주셨어 조그만 거 막 되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요만하게 있어가지고 막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귀여운 애들이 그리고 막 자기 책상 위에다가 피규어 올려주시고 요 위쪽 있잖아 파티션 위쪽에 거기다가 러브라이브 피규어 이렇게 쫙 흐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근데 거기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일을 잘하셨어 일을 나중에 나 나갈 때 퇴사할때는 과장님이셨어 잘생기고 잘생기고 일 잘하고 능력있는 덕분 치수들도 가능하지 흫 흫 흫 흫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 다 게임 내니까 다 이제 자기 커리어 이제 저기 내니까 다른데로 가잖아 흫 근데 덕대리님은 딱 남아가지고 흫 그 인수인기하면 새로운 사람이 이게 잘 관리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는 맞는데 결국에 자기 커리어 생각하면은 이직하는게 돈이 훨씬 이득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뭐 그건 그거고 이직은 해야지 말까 이럴거 같기도 한데 나는 이제 말단이랑 그딴거 없고 그리고 덕대리님 제일 부러웠던게 그리고 덕대리님 제일 부러웠던게 사람을 설득하는 그 방식이 되게 스킬이 어마어마했어 구슬리는게 아니라 이제 회의를 하다보면 그 막 싸우거든요 나야 물론 직관에서 개꿀잼이긴 한데 그 그 의견을 주고 받으시다가 가끔씩 이제 가끔씩 이제 싸우신단 말이야 근데 나는 싸울리가 없는게 그때 내가 이제 막 말단이라서 그냥 적고 있고 막 하는건데 싸우시는데 막 덕대리님이 한번도 화내는걸 본적이 없어 그 다음에 그 누가 뭐 말을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하면은 막 아 맞죠 맞죠 그 그게 이제 맞는데 이러면서 뭔가 내가 말하면 그분이 말하는거에 그런 스킬이 안보이니깐 업그레이드 완료!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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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이제 애완히드라니까 여기다 빼놓고 아 근데 조금만 조금만 더 주면 좋겠는데? 당연히 안될것같은 이 기분을 느끼지만 확실히 어제보다 잘았나요? 근데 어제보다 훨씬 안나오는것같아 어제는 똑같이 새벽에는 안나오다가 아침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나왔거든? 근데 지금 몇시야? 8시 됐으면은 뭔가가 뭔가예요 오늘은 진짜 안 붙는 것 같아요 눈이 없는 걸까? 재부팅 두 번이나 했는데 아니면 재부팅 세 번 해야 되나? 오늘 밤새도록 전설 두 번 나왔어 김대리 점심 시켜놔? 점심을 시키라고 해? 점심을 시키라고 하내보네 일단 얘를 잡는 속도 보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문양을 좀 위로 올릴까? 레오 같은 애들은 오늘 예능 잡겠지 창땡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땡님 감사합니다 게임업계 몇 년 다닌 경험으로 책상에 씹떡스럽게 꾸민 사람 많은 회사는 보통선의 분위기가 좋았음 업그레이드 완료 덕진 최고야 저게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나만 제일 안 나오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나와 왜 너무 싫대 너무 싫대 너무 싫대 내가 아까 방지를 달지달고 범양갱이라 해서 그런 것 같아 내 오늘 나 오늘 내 네이버 운세 성공시대인데 다 빨아갔어 성공시대 어제 날짜라고요? 아니야 오늘 날짜야 오늘이 성공시대야 무슨 소리예요 오늘 날짜가 성공시대예요 오늘이야 오늘이야 2일전에도 안 나왔고 오늘도 같은 흐름이죠? 어제는 잘나왔는데 오늘이어야만 해 역시 가발론이 잘나왔어요 돼지야 뭐라고 한 사람 뜻 돼지 알겠어 그럼 되냥이 뚱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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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냥이는 귀엽잖아 여기서 신화 2개랑 태초 1랑 전설 3개 나오면 깰 수 있는데 드라군 3행시 한 번 더 해보시죠 성공하시면 잘 깰 수도 있어요 드 드로 락 나만 이렇게 안 나와 분 분 분에서 항상 막히네 분 분 분 탈락 분 분 분 만두 먹고 싶다 분 분 분 됐군 어? 5대 네요 이게 락다운이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어디에다가 걸어야 될까? 1시도 아니고 9시에 걸어야 되나? 11시? 알겠습니다. 근데 나와야 말이죠. 신화 태초가 없다면 결과를 이미 알고 계시죠? 물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물량은 괜찮은 것 같은데 드러워도 나태는 말이야 분말 없이 했다 이 말이야 태초가 없으면 객기라고? 혹시 알아? 60단계에 태초 나올 수도 있잖아. 드라곤 태초. 어? 비웃어? 비웃어? 그러다가 진짜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다 진짜 나옵니다. 근데 왜 자꾸 나말고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잘 나오고 나만 불행해 남이 잘 되면 축하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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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쟤는 나랑 똑같은 정선 아닌 게 드라곤 드라곤 드라곤이잖아 내가 모르겠고 58나 생각이지 나는 못 뜨고 수업 딱 되게 해야겠죠? 저 드라곤 하나에요 그게 내꺼라고 어... 전... 흰색 좋아하는 파랑 빨갛... 그건 빨갛이 좋지 포드니까 더러운 올라오cel지 히드라로 삼행시 부탁드려요 히드라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 좀 더 히드라 히 감사합니다 드 재미없을 것 같은데 히 히 히 히 히 히 왜 이것도 안 나오네 나만 안 나와 히 히 히 히 탈락이라고? Lamborghini 네 히드라 퇴초드렸습니다 하하 그럼은 내가 해법게 해 봐 히 해봐! 재미있게 해봐! 재미없으면 여친 안생김 3년 동안 히! 히오스? 드! 드레이븐? 한 번만 봐주십시오. 치즈 좋다는 게 뭡니까? 라! 구 족발 먹고 싶다. 라 족발 먹고 싶다. 공 족발 먹고 싶다. 라이옷? 30년 동안 여친 안생겼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더 안생겼다고 큰 문제가 있을까요? 라이옷? 히오스? 드럽게 운영 못하더니 라이엇 한 대게 말렸네. 아니... 삼행시 하자니깐 뭔 정치 얘기하는 것 같아. 피동순, 기동순, 나동순. 나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데 오늘따라 트수들 아저씨 같아.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죠? 못 잡겠죠? 여기 넘기면 그 다음에 한 태초 한 번 보면 진짜 깰 수 있긴 한데 아 이거 말도 안 되네. 제발 한 번만 깨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그 다음에 태초 뜰 것 같단 말이야. 제발 제발 x4 화력! 뭐라! 화력! 아 제발! 아 이게 얘네가 여기 있었으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여러분? 오늘따라? 하는 수 없이 치즈즈님!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여행 고마워요! 오늘따라 너무 안 나와! 아유 꼬막은 꼬막 단장님! 하나 둘 셋! 태촌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 또 배웠네요! 쟤네가 저기 있었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뽑아볼게요! 잘! 이쯤 되면 세번째 자리를 막을 때가 됐는데 화이팅! 화이팅! 창땡님도! 태초 복제 만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1차 hjälp 이런 거짓말 너무 많이 못 Ochifique 내일 아침에 pretty 사람이 말아주는 star라고 시ی에이 utterly억 국수 꿀 retrieve 아이 진짜! 오늘 뭐 아저씨가 웬이렇게 막 개구리 오신 줄 알았는데 규정 gestion 정신 차려! 어이없어 아우 익명님! 많은 여행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한번 해보자 저는 범디인데 아재키 내도 되나요? 가자 오늘 진짜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자 버릴 때나 누나지 가는데 순서 없어 차 안에서 제일 추운 자리는 차 가운데 딴 데 다 망했다 좋아 쟤가 다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어른 하세요 아이파넨스입니다 가자 여기서라도 점게 놀자 아니 여기서라도 점게 놀자고요? 3학년 2번입니다 내 방도 딱히 점게 놀 수 있는 그런 방이 아닌데 아이고 저희가 오늘 교체이라 미안합니다 여기 장미 하나 놓고 갑니다이 아니 그거는 딱 봐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이야 장미 하나 놓고 갑니다 이런 들치는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야 어린 사람들이야 대충 그냥 20대 후반 20대 중후반 20대 중후반 아재들 일요일 오전인데 등사람 가세요? 장미는 왜 놓고 가냐고? 너 정말 어리구나 이 드립을 못 알아듣는 것조차도 너 정말 어리구나 추워요 너는 진짜 어리구나 김밥은 뭐야 김밥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는데 왜 나만 안 나오는데 왜 나만 안 나와 아아 아 그러게 아까부터 아니야 둘 다 많이 먹더라 둘 다 많이 먹더라 근데 장미가 뭔가요?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니 아루아장님 장미 몰라? 어? 아냐 나 93년생인데 갬돌이라 진짜 몰라 장미가 뭐냐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도 레전드네 장미가 뭐냐면 옛날에 요즘은 요즘은 카톡 많이 하잖아 근데 옛날에 문자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 카톡 이런 거 없고 그럴 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매너있게 이모티콘 이런 거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이제 장미 놓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저게 장미랑 닮게 생긴 이모티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어른들이 많이 쓰던 그런 거지 아유 벼락맞은 국한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니지 저걸 쓰던 분들도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지 저거는 이제 내 나이 때 애들도 절대 안 쓰던 그런 거지 저거는 그 당시에도 어르신들이 쓰던 거지 이걸 설명드리니까 이해했어 응 우리 부모님들이 쓰던 거지 아직은 8만 2546 응? 어떤 소감은 선생님 그거 93년생 우리때보다 훨씬 위쪽인거 같은데요 그 뭐지? 뭐 KT 막 이런거 핸드폰 쓰면은 무슨 이모티콘 이런거 쓸 수 있게 막 이렇게 미리 만들어놓은 그런게 몇개 있었어 그중에 막 뭐 여러개 있었는데 그런거겠지 뭐 그때 내, 그때 내 나이들은 진짜 지금 님들이 말하는 틀 이런 사람들은 붐업 이러고 놀고 있었지 붐업 붐업 이러고 놀고 있었지 달걀길 사이즈가 작은 옷에 있으면 붐다 붐업 드라군 다 팔고 달렸는데 드라군 신화 떠서요 하죠 음 그러면 망한거지 그때는 KT가 아니라 쇼면나 올레였었을텐데 음~~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래? 친구야 나 알 다 떨어졌어 알 좀 더 이러고 놀았지 지금으로 치면 뭐 데이터 이런거지 근데 우리 엄마 이모티콘 쓰고 이런거 보면 귀엽긴 하더라 카톡에 엄마 막 어떻게 또 엄마는 엄마라고 이모티콘이 엄마들이 쓰는 이모티콘이 있나봐 쇼는 쇼쇼 곱하기 쇼는 쇼쇼 곱하기 쇼는 쇼쇼 곱하기 쇼는 쇼 그 보면은 막 우리 딸내미 장하다 이런게 이모티콘으로 있어 엄마 얼굴 막 이런거 나오면서 그런거 쓰시던데 우리 딸 화이팅 막 이러면서 아이패끼하고 낯싸는 놈이다 엄마티콘 이런게 검색하면 있나봐 너무 귀엽지않아요? 우리 딸 화이팅 막 이러면서 캐릭터가 막 이래 엄청 귀여우심 아빠 버전도 있어? 아빠 버전도 있어? 아빠 버전도 있어? 아빠 버전도 있어? 아빠 버전도 있어 이모티콘은 4번 사는데 보낼 사람이 없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근데 그거 저 너무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그거 할 때쯤에는 자고 있었을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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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히드랍하라 소유명화로 슈싱크 탈출을 처음봤는데 이제 이 나나부터 불합해 그랬는데 어 이거 전설이 지금 14단계에 떴으면 되게 좋은거야 나 어렸을 때 나는 그 교회 이런데서 영화관 데려가지고 언니가 비디오 빌려갖고 보고 이랬어 근데 나 식스센스 보고 어렸을 때 너무 충격먹었대 충격먹었어 언니가 빌려와서 봤는데 아 그거 아직 안 봤는데 꼭 금지요 함께 꼭 보세요 재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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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끈 나도 발란트 시장 애기한테 식스센스를 보여주는 야생의 실의 최초 왜? 그거 나이대 높은 영화에요? 어? 뭐 몇세 이상이지? 언니가 빌려와서 같이 갔는데 초등학교 때 사탄의 인형 보고 울었는데 하수였구나 난 인형이라 생각해서 무섭지 않았어 흐으으으으음 아! 이거 타입이다 앞에는 아! 쟤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초록색 피스 버투머 그래 쟤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18단계면은 아 아 X8 맥가이버 같은 더빙 미드도 인기 많아 야! 치즈로 쓰라고! 어? 어? 소름! 이 자식! 언제부터? 뭔 좀 꿀받았네 저 자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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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곤 유물 좋아요! 오늘의 아침 식사는 돼지 돌벡과 오이아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최초 나왔나요? 한 번도 안 나왔어 한 번도 근데 어제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왔었어 두 번 그니까 그니까 오늘도 그걸 기대해보고 있어요 왜냐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번 가망성 있어 취직해서 휴고하겠다고 엄마랑 처음 영화 같이 보러간게 아가씨였었는데 보는 내내 민망했었네요 아니 안 알아보고 갔어? 저의 아침은 긴 통깹 컵라면과 어머니가 담아주신 것 처리입니다 나라면 중간에 나왔다 이씨 아니 나라면 중간에 나왔다 진짜 방송 보면서 같이 하다보니 벌써 밥먹을 시간이네 벌써 밥먹을 시간이네 그래? 형 여자친구가 나한테 좋은 인사 남기겠다고 원심 플레이하면서 20레벨 찍었다 그리고 오늘이 형 결혼식이다 저번에 그 저번에 그 그 물척소 게임하면서 얘기 들었었던 사람 같고 에? 뭐라고요? 옛날 삐삐할 때요? 근데 내가 삐삐가 있긴 있었는데 언니한테 물려받은 거인데다가 전투는 삐삐 세대 아니야? 내가 삐삐 세대라기에는 약간 조금 어렸어 그때 그래서 삐삐가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오라는 용도로 우리 집전화번호만 찍어주는 그런 걸로 사용하고 우리 언니가 삐삐 세대였는데 그거 이제 언니는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나한테 삐삐대를 물려주는 그런 거였어 그래서 엄마가 집에 들어와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486 이런 거 막 그때 막 많았어 486 뭐 숫자 유행하는 거 엄청 많았지 그때 핸드폰으로 TV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크크 그러게 여자친구랑 처음 본 영화 해리포터 스카이 16화음 벨소리는 현명이었다 잡는데 뭔가 빨리 잡는 느낌이 안 들나? 삐삐랑 캔모아 중에 뭐가 더 오래된 거죠? 삐삐요 삐삐 삐삐는 나 되게 어렸을 때야 아니 캔모아는 나 중학교 아 이게 진짜 아예 없었지 아예 없었 24단계 자 이제 탈빈 폴대입니다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어찌해 네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하려고 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아예 없었 24단계 자 이제 탈빈 폴대입니다 4단계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lez 사진 근데 내 나이 때 핸드폰 있는 애들도 별로 없었어 어머니 부모님들이 요즘 애들처럼 그렇게 사주던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명포키 아데들 출근시켜버리고 신내 키우키어 키우키우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일단 뭐 사달라 하면 둘 중에 하나야 오늘 약간 뭔가 둘 중에 하나야 자기들 날대가 많아가지고 뭔가 내 얘기하는 척하면서 자기 날대 얘기하는 거 아니면 내 나이를 무슨 한 지금 한 80년대 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80년생쯤으로 나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나이가 많긴 한데 막 무슨 토요명화를 보면서 자고 이러던 그건 아니야 그니까 82년생쯤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나를 와우 아이씨 근데 82년생 태범툰 알았어 내가 맞춰줄게 맞춰줄게 뭐 얘기해 공감해줄게 난 어릴때 첫 피피 사장님이 번수라고 장난친거 진짜라고 아니 근데 게임 얘기만 하면 안되냐? 그 뒤로 못돔 물론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고 좋은데 역시 일요일 디즈니만 봐도 왜 자꾸 막 뭔가 막 낫대는 태범툰가 치치직에서 단속할 줄 몰랐는데 아써 아써 원하는 반응해줄게 뭐 해봐 뭐 해봐 원하는 반응해줄게 원하는 반응해줄게 82년생이 뭐요? 왜요? 상통통보가 뭐야? 역전? 역전? 방안 that was komplett 손자네 끝 그래서 말인데요 당신 음악이 100장!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오늘 너무 안 붙어가지고 막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디오 체온이라고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희망이면 오늘 저녁에도 동주방송 볼 수 있겠네요. 난 좋아. 이제 매운기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없어 태초서야 대비하기 할 수 너무 안 뜨긴 했어. 진짜 클리어하면 태산에서 태산 태초서 대동으로 호가 바뀔 수 있어요. 태초 티어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진짜 궁금해. 근데 너무 이제.. 어제 배치홍수 부던 애들이 그림내 흠 곧 나올거야 기다려보자 업그레이드 너무 안해가지고 근데 와 이거 업그레이드 너무 망했다 와 씨 큰일이다 퀵초컴파 터키유카이 카우 여기 업그레이드 12단계고 여기 업그레이드 지금 1단계야 1단계 업그레이드 여기 와 이러면 서양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부터 올려놔야겠다 아 이번에 만약에 드라곤으로 퀵초 뜨면은 될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락다운까지 나오.. 아닌가? 아닐 수도 있겠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태초 뜨고 신화 하나 더 뜨고 락다운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어떻게 다 살아있냐? 다 전설이 다 하나씩 다 나왔구나 태초 나온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지 지금 이게 그거대로 나오는거야? 그 메이플 사냥하는 루트대로? 메이플 사냥하는 루트대로? 메이플 사냥하는 루트대로? 해 주세요 이씨 나 거짓지마 아니 아까 한 3시부터 뭔 나이 드리븬로 지금 몇시냐? 8시 23분까지 5시간동안 세바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뭐 어쩌구 중년 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받아줬는데 와 뇌소리 너무 심하니까 좀 짜증나 지금 몇시냐? 8시 23분까지 다섯시간동안 세바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뭐 어쩌고 막 뭐 중년 나이 처음에는 막 어떻게 저렇게 막 받아줬는데 와 뇌소리 너무 심하니까 좀 짜증나 옛날 얘기하니 병뚜껑으로 딱지치기 했던 생각이 나네요 젤먼트 병뚜껑 하나 있으면 그렇게 행복했는데 아 나 지금 약간 옛날 얘기 나오는거 안받아주는 중 또 시작할까봐 그래도 처음엔 좀 재밌었어 처음엔 재밌었는데 근데 쌀쌀이로 치즈 후원하다 보니 내 치즈가 타라졌다 그 치즈가 충전나기가 좀 편해서 그런가봐 이거는 무난히 작겠다 진짜 신화나 전설만 나오면 좋겠는데? 맞아요 천원펀치하다가 팔만원 썼음 아이고 늙었다고 이제 봉주마저한 놀아주네 아니 그게 아니고 놀아주는거는 언제든지 환영인데 아니 다섯시간동안 똑같은 얘기만 자꾸 놀리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나도 이제 처음엔 재밌었는데 좀 이제 다섯시간넘으니까 이제 짜증나 이제 짜증나 난 슬금샷 매달 던지기 싫어서 구독 안했다고 천원펀치가 효율적이야 phone 그때 이 태초 영상 다시 보고왔는데 진짜 레전드긴했다 진짜 레전드긴 해 그거는 다시 생각해도 레전드기는 근데 치즈충전, 트입충전보다 너무 편해 트입충전이 핸드폰이나 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식이고 그것도 솔직히 토스 이런 것도 어느정도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이야기로 놀린게 아니라 신나서 같이 떠든건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서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제 옛날 얘기는 좀 나중에 사이클 돌면 다시 하자 지금 온 사람들은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이제 와서 막 저런 얘기 중이구나 하면서 이제 참전했을 거니까 근데 내가 너무 오래 들어서 그래 오래 오래 나잇드립으로 너무 저기 해가지고 쏘리 웹툰 쿠키 굽는 거란 결제가 똑같아서 충전이 편해요 치즈는 핸드폰으로도 쏘기가 엄청 쉬운달까 그 네이버 페이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나도 네이버 페이랑 지마켓이 편해가지고 계속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맨날 네이버에 무조건 근데 그 지마켓도 결제하는게 똑같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해방될 줄 몰랐다니 어 지마켓이 네이버 페이랑 결제하는게 똑같애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편해 근데 핸드폰으로 치즈 충전하면 더 비싼 것 같던데 나만 들어 아이폰은 좀 그럴 수도 있고 그거 뭐 다르지 않나 뭐라고 뭐라고 아 왜 사람들이 물음표치나 했더니 아 천원 탕시 2만원 채워야지 진짜 이게 아무리 눈치를 줘도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진짜 내가 그렇게 오르고 달래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봐 뭔가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나는 네이버 페이만 쓰게 되던데 하나만 쓰게 되지 않아요? 포인트 적립되네 아 보통은 그러지 근데 나는 그러라고 있는게 차단 기능 가발이랑 이런거 때문에 그 네이버에 없는게 많아 네이버가 네이버 포인트로 치즈 충전이 다 좋은데 약간 씹덕적인 그런 아이템이 되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씹덕 아이템 살려면 네이버에서 잘 못사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지마켓 이쪽에 좀 가야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에 보면은 근데 결국에 보면은 같은 사이트이긴 하던데 아유 전지권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당신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쓰겠습니다 네이버 멤버십 1년짜리로 구독하면 적립이유 두근더 있어서 그리고 내가 본 바로는 뭐 지마켓이 더 싸 네이버보다 왜그러냐면 네이버는 물건을 하나씩 팔아요 근데 지마켓은 무슨 뭐 G-1, G-2, G-3 이런식으로 해서 엄청 싼거를 촤악 이렇게 막 엄청 많이 팔아 근데 치즈가 언제까지인지 아시나요? 치즈 할인할때 많이 충전해둬야지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네 돈에는 5,000원에 5,500원 치즈는 5,000원에 4,950원 어플이 좀 조족한데 옛날 유튜브 편집본으로만 봤는데 오늘 생방 처음 보는데 서세공님 힘들어 보이시네요 매번 즐거운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어 보인다고요? 아 매운디 아니라? 아 아니면 뭐 뭐 아까 달래면서 얘기해서? 아니 근데 나도 막 쌍욕 날리면서 카엘 막 이러고 싶을때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여자 방송엔 조금 안 맞아 그게 가끔 여러분한테 시원한 모습일 것도 난 알거든 방송 오래해서 알거든 근데 그게 여자 방송에 약간 적합하지가 않아 인방에서는 살짝 소연님도 그거 그렇게 가라는 거 아니야 웃기게 가라는 거잖아 그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오늘 점심으로 쌀떡볶이를 먹을까요? 쌈총을 먹을까요? 너무 고민됩니다 돈까스 돈까스 드세요 돈까스 돈까스 먹어 둘 다 드시면 되지 뭘 고민하십니까? 돈까스 논 롤 할 때? sobre Kosten 아 프로 Eagles 치수들한테 그렇게 화낸 적은 없는데 옛날에 좀 있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 왜 이렇게 뭐라하냐 채팅이 지나치다 약간 이래서 그런거지 앞으로 잘하고 싶을 땐 본버거를 외쳐주세요 에이아이 마냥 스톱해주겠습니다 근데 노라는 세붐치가 제일 재밌긴 하 이즈리열장인 세붐치니 마지막 경고야 네이버가 적어도 K8 연동까지만 나 이제 진짜 밴할거야 진짜 한 5번 넘게 경고줬어 나는 진짜 눈치가 없으셔서 봐드렸는데 아 눈치가 없는게 내 방송에 너무 방해가 되고 내가 기분이 나빠져 그래서 안되겠어 왜냐면 뭐 나쁜 사람이 아닌건 알겠다만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맨날 몇년동안 상하는거를 넘어간다는게 미련한 짓인거 같애 그런거 아니면 그런거 싫으면 도네이션할때 좀 더 기분 나쁘지 않은걸로만 하세요 근데 내가 봤을때 저사람 도네이션만 하고 내 말을 안듣는거 같애 내가 경고할때마다 맨날 해 대답도 안하고 다음날 와서 또 그러고 다음날 와서 또 그러고 그니까 내 방송을 틀어만 놓고 도네만 하고 듣질않는거 같애 내가 봤을땐 그냥 어? 세컨추방송하네? 도네하고 가야지 이러고 그냥 도네 누르고 가는거 같아 배송술했으면 맞아야지 근데 다음돈에도 기대가 안가 부검해보죠 아니 기대가 안가 기대가 안가 그니까 이게 내가 부검이야 저분 한 세번 해봤어 근데 해봤는데 그게 그니까 도네창만 보면은 딱히 그렇게 배날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게 그 순간에 있잖아 이게 도네만 모아놓고 보면 그냥 도네했네 라고 하고 말거든 근데 이게 그 타이밍이 예를들어 우리가 막 기분좋게 화이팅하는 분위기야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어차피 못깰거잖아 막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우리 다같이 약간 분위기가 있잖아 자 우리 다같이 화이팅하자 이랬는데 어차피 못깰거잖아 이런거 있잖아 어? 뭔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 그래서 도네이션만 보면 어차피 못깰거잖아 뭐 배날정돈가? 이러거든? 근데 이제 뭔가 갑분싸 시키는게 너무 많으심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내 방송을 안보면서 도네만 하는건지 근데 견고한 다섯번 했으면 너무 많이 봐줬어 솔직히 저분 때문에 내 시청자가 더 피해봤어 나도 당연히 기분 나빴고 저는... 지금 살피는 인민구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리고 이거 때문에 한 다섯번에 이런싶으로 저사람에 대해 얘기한것도 짜증나 왜 메이플이에요? 왜 굳이 내가 내 입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드는건지 인사기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아니다. 아니 다섯 번도 더 넘는 거 같아. 그냥 맨날 돈 날때만 딱 기분 높아 죽겠어. 아니다. 해봉님 치즈식에서 다들 매운디 하는데 매운디가 굉장히 유행이 된가요? 아유 작은배님 일단 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 생각에는 뭐 풍어냥님이 매운디를 트위치에서 못 깨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넘어오기 전에 먹고 깨야겠다 이러면서 못 깬 시리즈 게임들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은 태초가 뜬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게 넘어와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유행을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이거는 되게 빨리 잡는다. 이 다음 거 못 잡겠죠? 지금 치즈식은 에렌에게 무량 공처 당해서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아 여기서 어차피 업글 안되니까 뽑아보자. 진짜 안 나오긴 한다 오늘. 나왔으면 좋겠다. 난 또 다들 메렌디에서 메렌디 대회라도 있는지? 어 아 아유 작은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마 만원씩 아니고 천원씩 싸도 돼.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솔직히. 진짜 유행이란 건 너무 신기해. 시작이 너무 당황스럽다. 락다운도 없고 자금별 아닌가 작은 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작은 벌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잘 안보여. 잘 안보여. 진짜 잘 안보여. 안되겠다. 핫도 없네. 너무 안나온다. 못잡았나? 저기도 못잡았나? 와 이거 무슨 20단계 안에 신화 안나오면 그냥 나가야되는 수준인데? 아니면은 한 사전설 혹은 신화 태초 이거 아니면은 20단계 전에 신화 하나 뜨거나 아니면은 어 저기 뭐야 태초 하나 뜨거나 아니면 전설 두개는 떠야되네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기분으로 태초가자 가봅시다 잘해보자 상태초 히러리 가자 출발 바로 1반 바로 1반 바로 1반 바로 1반 두마리 이어 메이플이 10년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더니 상당히 놀라보게 바뀌었네 메이플 이제 성인게임입니다 이거 다 캐시래요 이쁘게 꾸민거 이쁘게 꾸민거 dollars 이쁘게 꾸민거 이어 메이플 안 rez 이어 고 이어 이어 여 Cho 이어 내도 почти 했던 아이디랑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아 씨 통합 안 되나 깨는 거 보면 풀잠 잘 텐데 나 옛날 일랜시아라는 게임 했거든요 일랜시아가 뭐냐면 약간 바람의 나라 그 어둠의 전설 약간 이쪽 라인 게임이에요 일랜시아라는 게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넥슨에서 가장 실수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랜시아를 한 달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일랜시아 아이디를 강제로 삭제시키는 그 시스템을 동의반적이 있어 넥슨에서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초등학생 애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서 피시방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옛날 아이디가 삭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디가 아까워 죽겠어 그래도 내가 이번에 보니까 두 개는 살아남아있더라 아 디아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되게 별론 것 같아 내 추억 돌려줘 내 추억 돌려내 감사합니다 내 추억 돌려내 아 그러게 그게 서버비가 드나 아이디가 아 서버비가 든다고 생각 안하고 이 아이디는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이 메일 주소로 비번이랑 아이디를 보내지 않으면 정지당합니다 아 나는 그거라고 생각했어 접속을 하게끔 유동하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서버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 기아는 현재 존나 장시간의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옵션을 제한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분 섭취 권장 조심해 나 옛날에 그 물봇 있잖아 밴 했었어 그 외국인 중에 그 트위치 초창기에 맨날 와가지고 물 먹으라고 그 하던 그 있거든요 그 외국인인 것 같은데 밴 당했다고 결국에 다른 방송에서는 어 물 마시라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이랬을 때 나 방송에 방해돼서 배남 뭐 맨날 게임하고 있는데 물 마시라고 막 자꾸 와 서버비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 체험판처럼 무료로 저 레벨까지 글자로 하게 해줘서 버려지는 쪼레바이디들이 많았어요 내 추억 돌려내 넥스 아우 이설님 당신은 말 100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일랜시아는 지금 시점에서 봐도 대체 게임이 없는 완벽한 가상현실 게임이었는데 아 일랜시아 너무 재밌겠지 진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작은 하트 고맙습니다 마비농기는 돈이 없어서 못했어 2시간 하면 나가라고 내 궁궁이 발로 차서 못찾어 나가 일랜시아 말고 재밌게 한 게임 또 뭐가 있나요? 저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이랑요 저도 일랜시아 할 때 삭제된 적 있는데 그 때가 초등학생이라 진짜 마음 찢어졌어요 나도 내가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교 때겠다 초등학교 고학원으로 승진했더라 열혈강호 온라인이랑요 그 다음에 재밌게 했던게 배틀필드2 랑 아바 아바라고 FPS 배틀필드2 를 제가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배틀필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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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열심히 제 카칸드맵 그 다음에 아바라고 일랜시아에서 구별했어요 파푸 들고 다니는 부자들한테 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버러지듯 보듯 바라봤습니다 일랜시아 하면서 연애고 하고 결혼도 했는데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네 내가 일랜시아에서 그 세피로스라는 아 에피로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계셨어 그분이 근데 악사셨는데 직업복 파란색깔 입고 파푸 들고 다니시면서 초보자들 도와주시던 분이었거든요 에피로스 엘서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나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 근데 그래봤자 내가 봤을 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정도? 근데 나는 그때 초딩이었잖아 근데 그분이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거야 그래갖고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분 좀 따라하고 그랬어 내가 나중에 막 저기 에피리 한국인특이 코너로 건물 꼭대기 올라가서 뚝대기만 딱 초보들 도와주고 그랬어 초보들 도와주고 그랬어 초보들 도와주고 그랬어 이제 일렌시아에서 사기도당함 개자식들 자선냐니 말했잖아 나 일렌시아에서 일렌 남친이 있었어 어릴 때 개템프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일렌 남친이 있었어 일렌 남친 일렌 남친 일렌시아가 생활이랑 관계 시스템도 있어서 개웃겨서 개템프들을 좋아한 온라인들은 신지였어 일렌 남친 일렌 남친 근데 그때부터도 좀 나는 좀 뭔가 그 약간 고집 이런게 있었던 것 같아 일렌시아 보면 막 그거 있거든요 친구창이라고 있어 그러면 남편 부모님 뭐 딸 그 다음에 친구 이런거 있거든 그런 데에다가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꽉꽉 채우고 다니는거야 그 창을 다 근데 나는 안그랬어 나는 정말 진정한 진정한 정말 딱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만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내 친구창에는 내가 허락된 나에게 허락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저 인렌시아 이런거 할 때도 구걸 이런거 절대 안했어요 막 누구님아 님아 뭐 얼마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거 있잖아 나 그게 너무 추해 보이는거야 거짓새끼도 아니고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그런거 절대 절대 안아 뭐 님아 님아 이러고 그리고 인렌시아 같은거 보면 애기들이 하는 게임이라서 접는 사람들 막 접는다 이러면서 아이템을 막 바닥에 뿌리고 다녀요 뭐 인렌 접습니다 이러면서 아이템을 쓱 쓱 뭐 이렇게 뿌리고 다니거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워 먹어도 되잖아 우와 이러면서 따라다녀도 되잖아 근데 나 멀리서 보면서 먹고 싶으면서 난 저런거 먹지 않아 속으로는 먹고 싶으면서 난 저런거 먹는 사람 아니야 절대 안 먹음 한번도 안 먹음 안 먹음 나도 와우 여친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고 와우 접었어 왜 아니 근데 와우 여친은 뭐야 나이 많을 때 아니야 그래도 어릴 때 소독차는 따라다녔지 아 소독차도 절대 안 따라다녔어 추해서 난 난 저런거 안 따라간다 이런 고집이 있었어 어 나 진짜 소독차 한 번도 따라간 적 없어 옛날에 바람의 나라에서 누가 워라검 떨어트리고 다닐 때 낼름 죽어먹었는데 그거 참 잘 썼음 히트쿨 저는 추하고 거지입니다 아니 안돼 그건 어렸을 때 그런 거지 어 어렸을 때 그런게 좀 있었는데 나이 들면서는 오히려 오히려 내가 와우에서 야 누구야 누나 얼마 좀 줘봐 아니 와우 이제 와우하고 이런 나이 됐을 때는 야 볼도 없냐 도박하러 가지 드루이드 그거 벗어 도박했잖아 맨날 누가 어디가서 레이드 가서 돈 벌어 왔다는 소문 들리면 개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같이 야 그 골드로 우리 도박하자 그러면 이제 아 꺼져 막 이러면서 꺼져 아 꺼지라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같이 나랑 같이 노는 사람들이 다 착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막 못 받아주는 척 하면서 도박하고 같이 놀았지 도박공치는 와우할 때부터 떡잎이 응 근데 그 도박이 개 재밌어 드루이드가 버섯을 뽑거든요 스킬 중에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색깔이 나올지 몰라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빨 빨초 이러는 거야 그러면 버섯이 빨간색 빨간색 초록색이 나오면 내가 돈을 먹는 거야 근데 막 다른 사람은 뭐 뭐 보초빨 이랬어 그러면 이제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나오면 그 사람이 먹는 거야 어 그러면 드루이드가 앞에서 이렇게 싸 그러면 겁나 재밌다니까요 그걸로 이제 돈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왜냐면 PVP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수리비가 없어가지고 레이드를 안하니까 아 아 아 아 먹고 살았다는 거 보니 승률도 왔나보네 안 돼 이거 그거 이거 내 말 듣고 와우 안해서 나도 해야지 하지마 나 이거 하다가 드루타에서 하다가 지엠이 와서 멈추라 그랬어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지엠이 와서 지금 하는 거 멈춰주세요 이랬어 아니 근데 투기장 하는 놈들은 돈을 안 벌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일쾌는 하기 싫지 투기장 하려면은 수리비는 있어야 되지 레이드는 가기 싫지 그 때 피불피로 막 지금은 근데 피불피하면 돈 줄걸? 한판 한판당 뭐 이기면 얼마 이렇게 줄거야 지금은 근데 옛날엔 안줘가지고 결국 일하기 싫어서 도박했다 아 그러네 맞아요 저 일쾌 이런 거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일해서 도박했어 일하기 싫어서 도박했어 이거는 이기면 주머니를 주고 따면 골드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 일킬해야해요 피드나를 팔까? 한번 다 뽑아보고 유물만 잘 나오고 딴 건 안 나와서 지금 이제 23단계면 뭔가 팔아야되거든요 뭐하나 갈고 불판 갈자 일단 고스트 갈고 일단 고스트 갈고 어차피 갈아야될 것 같긴 하지만 아 오늘 진짜 안 나온다 근데 서글프다 이렇게까지 안 나오나 아피지 게임할때마다 느끼는건데 일쾌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재미를 찾아 떠남 크크크크 나 다 팔아볼래 진짜 나 다 팔아볼래 아 안될판인가봐 드라군도 갈아볼래 개빡쳐서 스틱 쌓았다 치죠 아니 진짜 엘픽 3개 나온게 다야 짜봤자 잘 있어 아니야 이따가 얼마나 좋은게 나올라고 나잇 이따가 얼마나 좋은게 나올라고 어떡해 벌써 9시야 말도 안돼 나 방금 화장실 갔다온거 같은데 화장실 쉬는 시간이라고 도박쟁이의 눈빛이다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이렇게 된거에 에픽 4개만 더 뽑고 에픽 세븐 광고라도 받지 에픽 자 준비가 끝난거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어제처럼만 한번만 나오면 안될까 에픽 스토리 에이플스토리 에이플스토리 일반이랑 레어 아니 세복님은 다른 게임할땐 안그런데 합률 도박 게임할땐 진짜 눈이 뒤집혀서 저는 그래서 도박은 절대 시작하지 않아요 그니까 나의 도박은 뭔가 끝장날 때까지 끝장을 보고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쯤이 내가 내 자신에게 짜증이 나 왜 안된다는걸 인정하지 않는거지? 안될수도 있다는걸 왜 왜 왜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거야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갔어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갔어요 내가 옛날에 안된다는걸 인정하기 싫었을때가 다크서울의 DLC의 프리데 잡을때 나 진짜 난 진짜 내가 얘를 못잡는다는걸 인정할 수가 없는거임 그거 그래갖고 프리드 안했잖아 짜증나서 나중에는 잡았어요 한 4년 지나서 잡았나? 응 나중에 그 DLC를 아예 다크서울을 처음부터 했어 다크서울 처음부터 하고 DLC 다시 처음부터 하고 그러니깐 잡더라 옛날에 했을때는 문약이 한 8개밖에 없었어 근데 보통은 프리데까지 갔으면 13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 잡는거 직관했어요 그 다음에 3키로에서 개니치론가 개 잡을때도 엄청 짜증났어 응 나는 막낸보다 개니치로가 더 싫었어 전 3키로 2마리 원숭이가 그립입니다 아 그 원숭이도 짜증났어 개니치로 백끈 함께 한거 직관했는데 진짜 전설 3키로 재밌는데 처음하는 소울류 처음하는거면 좀 3키로 비추긴 한데 인방으로 좀 접하셨으면 이제 이제 할만하지 어 그래도 보고 들은게 있으니까 아 이런식으로 하는게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세키로가 소울류 어려움순위 1등급이던데 아 내가 기억나는게 내가 무슨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그 세키로 를 플레이해보라고 이렇게 해갖고 갔었어 근데 그날 갔는데 못잡았다니까 하나를 하 너무 어려워서 그 세키로라고 되게 이번에 새롭게 소울류를 좀 약간 새롭게 재창조한 그런 게임이 나왔대 갔는데 한 마리를 못잡아 세키로가 진짜 어렵더라구요 근데 내가 해본 소울류 중에서는 엘들링이 제일 재밌었어 자고 오면 하고 있을 예정도 엘들링이 제일 재밌었고 요즘 엘들링 DLC템에 다시 슬슬 유행하던데 그 다음이 다크소울 이 제일 재밌었어 그 다음에 블러드보는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평가불가 그 다음이 다크소울 그 다음이 다크소울 그 다음이 다크소울 그 다음이 다크소울 편질로 최초 뽑을 수 있음 좋았겠다 에이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 재미없지 가치가 떨어져 가치가 떨어져 돈으로 뽑을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져 저도 엘들링이 인물인데 영체 있고 사기무기 있어서 재밌게 해서요 근데 이제 나 엘들링 DLC 나오면 큰일났다 옛날에 반불검으로 깼었어가지고 슬라임이랑 반불검이면 그 DLC 이제 너프 돼가지고 그거 두기에는 무조건 못 쓸텐데 오세싱크리드 해봤냐고요? 오세싱크리드가 제가 3랑 신디케이트 오리진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건 다 했어 오디세이도 했고 다랄라도 했어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도 했어 오세싱크리드 난 인왕이 진짜 재밌게 했는데 태궁투는 너무 고통받더라 인왕투 아 나 인왕류는 나랑 좀 안 맞더라고 태궁님 스팀게임이 총 몇 갠지 알아? 제꺼요? 천 천 난 오디세이를 제일 재밌게 봤는데 천삼백 게임? 네 저번에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저 소원님 할 때 공략 안 봐요 근데 요즘에 좀 요즘에 좀 바뀐 게 치수들이 너무 화나겠다 싶으면 봐라 왜냐면 원래 제가 공략을 잘 안 보고 하는 타입인데 이게 방송 보는 입장에서 좀 제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피해 거짓 김 실장님보다 먼저 깬 세범추 제일 딜레마였을 때가 소울류 처음에는 갑옷도 황당하게 갖췄는데 지금은 소울류 게임이 내가 너무 못 잡으니까 화내가지고 공략을 보고 깼어 그랬더니 이제 공략 보고 깨니까 노잼 약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소울류 게임을 많이 안 해본 방송으로 많이 안 해본 약간 그런 상태여가지고 갑자기 개혈 받는 거야 아니 갑자기 개혈 받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하면서 화냈지 심하게 화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 웬만하면 안 봐 웬만하면 안 보고 그런 건 봐 뭐 보냐면은 막 어디에 뭐 업글 제조 아이템 어디에 뭐 물량 업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면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봐 그거 한 번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솔직히 말하면 못 잡는 게 없어 아 이것저것 업글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버스 막 그렇게 막히는 것도 없고 앨드닝 앨드닝 다시 하자고요? 아니요?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앨드닝에서 뭐가 땐 기억남냐고요? 으음 일단 말레니아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제일 짜증났던 건 트리가드보다 그 라단 라단 맞나? 라단? 나 걔가 그렇게 뭔가 짜증났던 거 같아 어 밀키트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안 짜증났어 나는 그런 인간형을 잡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 근데 라단이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뭔가 엄청 짜증났던 게 기억나고 그리고 보면서 우와 싶었던 거는 그 무슨 사슴이 막 막 날아다니면서 되게 예쁘게 요 색깔 이 색깔로 날아다니는 막 시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우와 막 이랬었고 그 다음에 그 그거 생각나 무슨 그 교수 대학원생들 엄청 데리고 있는 교수 있잖아 그 사람 달에서 막 어 그 뒤에 딱 달 배경이 차악 나오거든요 페이즈가 바뀌면서 원래는 그 무슨 무슨 도서관 같은데 있다가 막 밑에 기어다 있는 애들 잡으면은 그 달 있는데로 바뀌는데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 업그레이드 완료 달의 여왕 돌제 교수님의 여왕님이시구나 지금 밤불범보다 사기 물이 많습니다. 걱정 못해 근데 다행히 제가 여기저기서 검은 얻어놨어 뭐 은월도 있고 뭐 무슨 뭐 시간이 걸나? 뭐 약간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와서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나는 그때 아 아 그냥 나갈까 이거 일단 다 갈자 이거 일단 다 갈자 연두자리에 뭐가 있는가 아 내가 진짜 연두자리 가야되나? 아 내가 진짜 연두자리 가야되나? 근데 아까 갔는데 하나도 안나와 가니까 이게 꼭 이렇다니까? 내가 가니까 안나와 또 와 진짜 개똥망판이네 이거 아유 서세범사세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되네 이게 뭐야 하나도 안나와 게임을 꼬다키자 저주받았다 저주받은게 틀림없어 재부팅까지 할래 재부팅까지 하겠어 아까도 재부팅했다고 이미 재부팅했다고 이미 오늘옷도 연두시니 연두 한판고 아따 빨간색 저기 선생님 이제와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에서 끊으시면 아아 맞아 뭐 그 얘기하다 말았지 응 제가 이제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에들링을 엄청 재믹히 하고 있었다 근데 나 에들링을 뭔가 파랑색의 느낌이 오는데 파랑 파랑 가볼까? 내가 에들링을 엄청 재밌게 하고 있었다 근데 내가 롱소드로 하고 있었어 근데 밤불검이 사기라고 막 이러면서 자꾸 밤불검 가려는 거야 근데 내가 느낌이 오는 거야 그때쯤이면 이제 방송을 오래 해봐서 아 이게 앞으로도 밤불검을 안쓰면 엘드닝이 끝날 때까지 밤불검 얘기를 하겠구나 싶어갖고 아 그래요 하면서 바로 밤불검으로 바꿨어 왜냐면 그거가 얘기가 이미 한 꽤 몇시간 나오고 있었거든 두세시간 느낌이 와서 바로 바꿨지 그러고 나서 말레니아를 잡았는데 밤불검이라서 잡았다고 막 이런 거야 내 열받게 해 근데 그거는 맞아 팩트긴 해 팩트라서 열받는 거야 밤불검이어서 잡은 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야 진짜 난 정말 억울한 게 난 롱소드로 계속 가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이때 열받더라고요 워런으로 다시 잡지 않음? 워런도 썼어 워런도 쓰고 밤불검도 썼는데 결국에 밤불검이 맞긴 했던 거 같아 왜냐면 밤불검이 그때 막 레이저 같은 걸 쏘는데 그게 보스웨어도 피가 엄청 많이 날아 그래가지고 밤불검을 쓰는 게 맞긴 해 롱소드로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김도님이 롱소드로 엘들링을 하고 있는데 겁나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밤불검으로 하길 잘했다 근데 현실은 특대검이 제일 사기예요 밤불검으로 하길 잘했다 가자 전국인정협회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나오면 뭘로 해야 되나? 무기 좀 골라갖고 가야겠다 가자 이번에 근데 에드님 길다 그래가지고 한 7일 잡아야 되나? 내가 예전에도 하루에 12시간씩 넘게 하면서 한 7일 했던 것 같은데 에드님? 한 8...7...8... 80시간 한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근데 DLS인데 그 정도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죠 무슨 포털인가? 레일 뜻대로 저 망했어요 안 나와요 오늘 진짜 망한 것 같아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제발 이쯤 되면 해초든 신화든 뭐든 하나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양심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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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C인데 레벨업 100 따로 추가된다던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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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뭐 하나 나와서 싸인 스텝 만들어서 하나 mechanisms 아니예요 개똥 스텝이었어요 이거 그렇게 말이 안 되 내가 봤을 때 개똥망판이야 키들아 최초 나와라 응 며칠간 동안 그렇게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게 없지 ㄴ 게임 조 내 못 뽑는 방식이 열받는다고? 왜요? 내 못 뽑는 방식이 어때서? 아 단차로 뽑아서? 그럼 너도 도내할 때 왕도내만 해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무슨 메이플 하면서 들었던 부분 횟수보다 강술되면서 듣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bit 고것들 장점국을 지켜봐 주세요 찢었다 걱정 마십시오 알았어 모아서 한번 해줄게 다 선수 해 그럼 메이플 메쉬로 안 보내줘요. 개초신화전설 모두 안 먹는다고. 어서 해! 아 작은벨님! 아 작은벨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왜 안하지? 대답. 아 그렇지. 완벽. 진화 완료. 진화 완료. 진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랑은. 개초신화전설 절대 안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제발 한 번만요. 아니 이제 내가 먹을 때 됐다니까요. 내가 먹을 때 됐어. 쟤네 많이 먹었어 오늘 이미. 그렇게 파랑은 첫바로 죽었다. 아니 이미 많이 먹었어 저분들은. 에픽은 먹는다는 소리. 그렇게 바라시니깐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바라야지 나오지. 안 바르면은. 아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바르기 때문에. 나오는 건가? 에픽 20개씩 있어도 못 깨지. 아니지. 에픽 20개 있으면 깨지. 에픽 있으면 깨지. 에픽 있으면 깨지. 그렇게 많으면.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 없지.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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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판 업볼까요? 치즈직에서 영돈은 설정 안 하시는 건가요? 영돈... 해놨는데 왜요? 아 영돈을 안 켜냐는 뜻인가? 흠... 히드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음... 아 영돈은 아니란 시간에만 아! 경기는 보지는 못했어 근데 러너가 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뭘 하고 있나보네 대회 같은 거 나가서 근데 러너가 뛰는 거에요 직접 힐러로 뛰는 거야? 오거우치 뭐 이번에 대회한다는데요? 아 감독... 감독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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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눈과 꽃빛언니 눈치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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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치즈지개는 영도링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아 그게 영도가 켜지면은 뭐가 생기... 아 그러게 나도 그거를 올 일을 모르겠네 치즈를 누르면 영도탭이 생긴대 나도 저기 다른 사람 방송 가서 날 봐야 되는데 독탄에 가가지고 구독도 좀 하고 와 진짜 난 너무 하기 싫다 이따가 나오겠지? 아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미쳐버리겠네 그래도 태초 안 본 게 어디야 목격도를 안 한 게 어디야 다음 판은 연두색으로 사진을 옮겨볼까요? 하...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 그 생각한지만 지금 한 3시간 넘어온데 저 어제 옷 핑크색이요 설마 옷 색깔 따라가자는 거야? 근데 아까 그래서 연두색 같거든? 그거랑 깔맞춤 바지야 근데... 근데... 근데 안 나오더라고 이거 뭐 다음 판 가든가 하죠 나오지도 않는데 갈고 갈고 제발 그러면 드라곤과... 뭘 드라곤으로 바꿔야겠는데? 어? 예, 신다. 아... 나와도... 최초 개자식아 좀 나와라 오지간히 하고 나와라 좀 안사랑하는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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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트의 전설 세봄추는 어디가고 인간 세봄추로 돌아왔습니까? 나 연두색으로 가볼게 서세봄 매운디로 갈게요 피카츄 태초마을이야 영도를 들으면 태초가 나올텐데 회전 문득 과거의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세봄추였다 근데 너무 안준다 오늘은 진짜 좀 줬으면 좋겠는데 15화 전에 신화 이상한이면 불판갈죠 맞아 그게 맞는거 같은데 아니 그러게 아니 내가 초록오면 평생 혼자 쓴건데 또 되겠냐 크크크크크크크 아니 타코예끼로 몇시간을 우려서 먹는거야 아니 예예예예예예 제발 제발 태초 2단계 태초기원 태초기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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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멍 멍 정성이 부족하다고요 어떤 정성이 부족하죠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떤 어떤 내 옷 색상이 A9 CD A3이라고요 난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봐도 돼 색상 색상 뭐 뭐라고 그냥 보기엔 부족함 그냥 보기엔 부족함 색상 마비노기 하는 분 아니야? 색상 샵 A9 CD A3 납붙 뭐해요? 규칙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야? 마비노기 유저의 눈 아니 근데 마비노기 유저들은 그걸 어떻게 맞추는 거야? 도대체? 왜 그 색상을 외우고 다니는 거야? 뭐 때문에? 너무 신기하다. 아니 내 옷 색상을 그 게임 안에서 잘 안 입을 것 같은 촌스러운 색깔이라 더 신기해. 그러니까 이 옷이 뭔가 되게 흔한 그런 옷 색상이며 자주 입나 보네 이러기 때문에 이 색상은 왠... AI가 발전했다더니 포토샵 프로그램도 자아를 가지고 채팅을 치네. 마비노기 초기에 염색할 때 색상표 안 나오고 색감 보고 모자이크 같이 모여있는 것에서 원하는 색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근데 나 그거 봐서 마비노기 하는 사람들이 색상 예민한 거 알아. 그 뭐지? 마비노기 간담회에서 자, 이 색깔의 색상표는 무엇일까요? 이랬더니 막 어쩌고 저쩌고 붉은 장미색 이랬나? 그래서... 난 처음에 그거 보고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 저게 무슨 뭐야? 뭐...붉은 뭐가 뭐 어쨌다고? 이랬는데 색상을 맞춘 거래. 특정 염색 앰플이 비싸다 보니 선호 색상 외우고 염색해서 팔아야 돈이 되거든. 피라미드는... 사람이 지은 게 맞다. 오늘 보면 검정색 같은데 다 잘해봐. 그건 맞아. 그냥 블랙이면 블랙이지 리얼블랙은 뭔가 싶던데. 아니 근데 그건 맞는 말이야. 어! 핑크색도 같은 핑크색이 아니라 여러 핑크색이 있는데 핑크색은 여러 개야. RGB값은 모르지만 핑크색 같은 색깔이 여러 개라는 건 인정합니다. 아유 변호인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이번에 그래도 좀 그나마 느낌 좋은데 아니지 전설이 나와야지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이 없어진 거야! 이의 턱에 영색이나 연주 관련이 추가되면 난민이 아니라 기술직 이민자대로 받는걸요. 검은 사막할 때 좀 악기 좀 많이 연주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헤드까지 해보죠 제가 진짜 갈때까지 가볼게요 어디 보자고 아닌가 그러지 말까 내면에서 싸워 일단 11단계니까 14단계 가면은 나머지 다 팝시다 키들아 다 팔아라 키들아 다 파세요 제껍니다 오늘은 저희 할머니가 못계신 매운디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또 초록색 오니까 안 나오지 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여기 오면 하나도 안 줄 줄 알았어 왜냐 아까도 그랬거든 일단 다 팔고 제발 제발 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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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단계 나 다 팔아볼래 나 이대로 못가 엄마 이대로 못가 자주 나가봐 내가 파란색 가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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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나가봐 다시 들어와봐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저기 파란색 좀 가져 아니, 나 좀, 파란색 좀 가져 나, 나 좀 파란색 좀, 됐어 들어오세요 아, 추방은 못 들어와? 다주 이제 못 와? 그럼 다주는 못 와? 음~!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 칠봉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 오르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봉추 마염돈 스팀에서 나온다던데 그것도 해요? 난 그거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 그거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화 소식으로 도양하는 중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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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로 보드 신하다! 그렇지! 다 내가 파라니레트 느낌을 냈잖아 드디어! 진짜 드디어!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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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마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근데 히드라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괜찮겠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 아하 아하아하 덕기다 덕기 제발 태초도 나오게 해주세요 히드라 태초 물량도 많이 뽑히게 해주세요 치수들이랑 같이 꽃밭에서 아하하하 하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보스트 태초가 나온다면 보스트는 버려야지 히드라는 예쁘게 정리해놓을게요 예쁘게 예쁘게 일반 먼저 앞으로 나와주세요 보스트들은 다 나가 어어 안 안되는데 너가 왜 히드라를 가고 있어? 내가 말했지 롤체처럼 다 팔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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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차였는데 왜 아 뭐 들어가고만 나와 아 아 아 너무 아쉬운데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아 아 아 난 느낌 벌써 쎄 해 아니야 아직 9단계야 하하? 하하 뭐지? 희드라 다 팔고 몰빵 어떠냐고요? 일단 15단계까지는 볼라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 알아? 여기서 고스트 태초가 나올 수도 있잖아. 한번 15단계까지는 보겠습니다. 아! 아 이건 희드라다. 아 근데 유물은 좀 야간데. 음 유물은 좀 그렇구. 최소. 태초는 돼야지. 아 신호만 나오고 설마 안 나오는 거 아니지? 12단계? 이 길 내 건데. 이건 태초 없이 깬 사람이 있나요? 이때요. 이때요. 아 오케이. 이제 슬슬. 천에 들어왔습니다. 아 11전설이 있겠다고? 그냥 이제 뭐가 됐으니. 뭐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나와라. 모르겠어 나도 이제. 뭔가는 나와주겠지. 뭔가는 나와주겠지. 제발 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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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팔아도 되겠지. 솔직히 업글 하나 하고 15단계 정도면 고스트랑 드라곤 다 천해도 되겠지? 아니 천해 천해 그렇게 미련 갖지마 어차피 안되는거야 서서도 천해! 아무 생각도 못하긴 여러분 18년차 갈게요 20년차 갈게요 아유 감기 걸려서 머리아픈데 봉손실은 싫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럴거야? 아 진짜 이럴거야? 흐어엉 망했네 일단 해보죠 возду 나만 안나와 고양이 옥 아휴 진짜 보이지도 않네 이거 지금 계속 합치고 있다 둘 셋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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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내가 제발 제발 하면서 뽑아서 그런가 아휴 진짜 싫다 정말 싫다 3마리 나왔다고 겨우 아 이게 아니라 20단계 태초 나오면 된다고? 크게 나왔으면 지금같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도 신화가 좋긴 좋다 그럼 태초는 얼마나 좋다는거지? 진짜 좋네 시나랑 같이 좋아요? 안녕 너무 상쾌한 일요일 아침이에요 밤밤에 태초는 좀 보셨나요? 오늘 한번도 못봤습니다 히드라는 메모장보다 더 해야하고 아 50억정도 해야되나? 알겠습니다 이 새끼 노는거 왠지 꼴받아 매우새육밥 먹고 매운이 하면 잘되나요? 아아 코피셔히드라는 일태초보다 이신화가 더 좋다 내꺼야 그거 내꺼야 그거 내꺼라고 내꺼야 23단계 그러면 50단계 50.. 55개정도 하려면은 아 아 뭐 드라군만 나와 이신화가 이태초보다 좋다고? 이태초는 얼마나 좋을까? 히드라 이태초면 한 40.. 43억 글이어도 깨겠다 아닌가? 히드라는 컨트롤 같은거 필요한가요? 어 전설 컨트롤 정도구나?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일단 신화하고 어깨를 한번 하고 나머지 오우? 우와! 하나... 1번 하나 나온 거야? 50원 써서? 이제 슬슬 팩토 하나 뜬다. 장난하나... 드라곤 좀... 제발 가져가봐 누구나... 그만... 그만... 누가 가져가봐 드라곤 좀... 그래도 신화가 세가지고... 34원? 50억불까지 가야 된다고? 물량은 얼마나 있어야 되죠? 물량? 물량 막 이만큼... 이만큼 정도 채워질 정도면 되나? 오른쪽 비워도 괜찮... 오늘은 최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히드라는 원만 잘 치면 신화 두 개로 깰 수 있으니 화이팅 해봐요. 오케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 봄추가 나흘렌에 힘들게 퀼갓 보고 있는데 태산이라는 분은 세 판만에 클리어했다는 거죠? 대단하신 분이네. 하... 근데 진짜 안 나오네... 근데 신화가 나올 확률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발... 와 레오도 오랜만에 나온다. 반갑다 레오야... 아... 얘 왜 놀지? 1번이라서... 뒤에 있으면은... 노나? 건방지게... 그래도... 세긴 세다... 네번 갇혀갑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오 웬일 오 웬일이야? 대신 노네 도와주세요 못 도와드립니다 나도 그걸로 들려 도와주세요 이게 내껀데 집 불탄다 집 불탄다 좀 더 빵대기 업글 해야된다 그랬지? 15단계 50 와 50단계까지 랩업이 됐나? 아니 거기까진 가본적이 없는곳을 50 50레버 너무 빡센데? 여기를 다 채우면서 그걸 해야된다는게 어? 어? 빨리 죽어보세요 잘 안나오는게 한 번 때문인거 같아 왠지 그냥 그래 느낌이 느낌이 그래도 잘 잡는다 그리고 31단계 드라곤 드라곤 다 파랗네 드라곤 다 파랗네 하하 하하 뭐야 근데 이거 클리어 못하고 패스하시면 이제 새 봉투는 더이상 태산이 아니신건가요? 드라곤 다 팔았는데 고마워 고마워 그냥 죽으라 했잖아 내가 뽑게 왜 굳이 뽁뽁하는거야 스택 갈렸죠? 그니까 저게 나한테 올 때는 히드라로 오지 않을까? 와 그걸 또 개같이 부활했네 아홉시뉴스 고남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그냥 죽어 막말군란 사실은 그냥 죽어 내 전설 호로록하지 말고 그냥 좀 죽어 제발 좀 나 오늘 너무 고통받았어 나 오늘 너무 고통받았어 와 너무 안 나오네 히드라가 이렇게 뒤따로 와 근데 신화가 진짜 좋긴 좋구나 어 나중감면 많이 밀리겠지만 어 시장 어 어마무시하게 좋아보이네 근데 히드라들 귀엽다 뭔가 공연 보려고 모인 사람들 같아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이 아이돌이구 아이돌 와서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 오 야 나 이거를 여기서 잡는 건 천번에 보통 여기서 잡으면 우와 빠르다 이랬는데 쓸긴 진짜 쎄다 장난 아니네 아유 렉시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고마워요 아 퇴처뜨면 너무 좋지 이제 움직여야 해요 보스의 용 저격이 없으면 죽일 뿐이라서 때려봐야죠 오 야 진짜 녹는다 녹는다 너가 쩌네 히드라 가본적이 한번도 없어가지고 일단 안전빵 가겠습니다 신화 가차 돌려보자 제발 가차 에세 아 아니 왜이렇게 고스트만 나오는거야? 고스트 가져가래니깐요 누가? 어? 아니 첫번째 사람이 먼저 죽었어? 오케이 이제 시드라 다 내꺼 이것도 롯데처럼 기물개념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지 그냥 그런거 같아서 그냥 그런 기분이 드는거 같아서 너무 안나온다 근데 진짜 너무 안나오는거 아니냐? 다른사람이 먹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22레벨? 41단계의 22레벨? 그럼 좀 빠르긴 하네 히오스 한판에서 오면 태초 끕니다 안할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근데 히오스 하는 사람들 아직 남아있나요? 많이? 진짜로 궁금해서 태초 태초는 멀고 태초 마을은 가깝다 그건 잘 안나오는 전곱 기종 동주방에서 터진 전살급 이상 도구는 치수가 거의 다 설거졌다 난 진짜 치수가 다 먹고 나는 오늘 근데 아까 판 그 사람인 거 아니야? 아까 판 그 사람! 이거 신화에요 신화! 태초같은 신화 안 돼!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정보 히우스는 사이퍼즈보다 매칭이 잘 잡힌다 아니 진짜 오늘 진짜 사람이랑 매칭 잡히는 거 맞나요?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심해 나만 안 나와 나만 면치 안 챙겨지니까? 물량도 부족하고 이제 이제 삐져서 갈란다 예쁘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노대즈 일반만 나오고 고대 이런 거 안 나오고 뭐야! 아니! 진짜 김을 빼주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되잖아! 미신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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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신화 하나만 줘! agree 복IST 무빙하기로 해 드실까? queries 난 신화 하나만 줘 영두협 난 신호 하나만 줘! 진짜로! 부탁해! 이 고전 게임에 그런 최신 시스템이 있을리가? 오케 물량도 51단계인데 이만큼까지 채워주면 좋겠다. 한 여기까지만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태초 뜨면 되겠는데요? 태초 뜨거나 아니면 신화! 두 마리! 제발! 지금 업글이 25단계에요. 52단계에.. 아 업글이 조금 모자르긴 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워낙 비.. 아니 어제 보니까 업글 할 때쯤 가니까 무슨 백.. 백이십 몇.. 이렇게 들더라구.. 어? 두번째.. 아이고.. 연두 갔어? 스.. 오케.. 그래도 우리 연두가 전선 하나 뽑아주고 갔다. 마? 뭐.. 짜증나.. 그.. 순 montaur.. 파이프스.. 끝까지 개울받게 하네 끝까지 개울받게 하네 진짜 아 여기 이제 중요하다 한 번 더 업글 끼긴 끼겠는데 이제 진짜 한 6,70단계에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신화 아니면 뭐 태초 나오면 레전드 그럼 진짜 가능성 지금 업은 27업 나왔다 에이 세곱니 및 폐산도 아니고 여기서 히들아 태초가 얻어져요 몇 개 남아요 1분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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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7가차 돌릴게요 아닌가? 업글 할까? 업글 하고 아 나 진짜 개구리는 아 왜 이렇게 막 일반만 나오지? 개 열받게? 다른 애들은 고대가 저렇게 잘 나오는데 왜 히들아만 일반이 나오는 거야? 야 진짜 떨어버리겠네 야 진짜 떨어버리겠네 아니 왜 그러지? 겨우 레어? 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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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하나 일반 일반 와 진짜 돌겠네 팩초가 문고리 잡고 있나봐 와 아닌 것 같은데 와 진짜 왜 그러는데 오그 squawk 거기에 가구마 와 더 왈 왈 모 진짜 안죽네? 큰일이다 못뜬게 안죽는다 다음꺼 나온다 이거 와 진짜 돌겠다 아니 여기 히드라는 다 1번만 줄까? 레오 아니면 다 일반이네 레오 아니면 다 일반이네 제발 히드라 좀 히드라 좀 주세요 개 꽉 찬다 방 힘내세요 파이팅 히드라 우와 진짜 너무 슬프다 진짜 너무 안 나온다 으아아아악! 아니! 좀... 히라리라고 안 불러줘서 그런가봐요.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씨이요ㅋㅋㅋㅋㅋㅋㅋㅋ becameOTHER 저런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움직여 지금 하셨네요 피라곤 다듬아огогог negativity 지우가 항상 태초 마을로 갔던 분과 혹시 그곳에 태초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 가세요라 진짜 이럴 거예요 역시 태산 엄청 잘 되시네요 진짜 이럴 거예요 사실 최고지는 유명한 수사인이에요 오늘 처음은 기회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어차피 히드라 신화 아니면 망했는데 그냥 교환해볼까요? 교환은 어떻게 얼마에 해요? 250원이요? 아니 뭐 150원이면은 뭐 이렇게 그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교환은 어디서 해? 교환은 어디서 해? 교환은 어디서 해? 게이트 앱...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신화 교환 성공 실패 오케 아닌데 어차피 그거 교환 아니면 지금 어차피 안 돼 교환해서 신화 나오는 거 아닌 이상 근데 클릭하고 드라곤만 교환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신화가 교환되면 어떻게 해? 그것도 울빵...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드라곤이 가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지 여러분 아 난 또 드라곤 확정 교환인 줄 알았지 아 드라곤만 선택 교환돼요? 교환할 대상은 지정가는 아웃크 시렌더 아아... 그러면 해볼만하다 근데 이거 깰 수 있나? 250원...나오기 전에 끝나는 거 아니야? 안될 거 같은데? 아...아...이거 교환 이러면 물 건너가는데 내 죽기 하는 중인가요? 칼에서 뒷면이면 될까요? 아 뭐 애들을 팔자고요? 아 고대 하나 드디어 나왔다 와 고대 나온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나 지금 33업이에요 잡을 수 있으려나 저것도 저것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와 끝까지 30초 아 근데 어차피 안되는 판이었어 아 근데 이게 솔직히 드라곤 신화가 나온게 문제가 아니고 히드라가 너무 안나왔어 다 일반만 나오고 레어 고대 뭐 혹은 서사 유물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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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래가지고 저게 어차피 안됐을 판인건 맞는거 같아요 드라곤 신화가 히드라였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해 업글은 나쁘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안나오다 보니까 히드라가 그때부터 이제 망가진 것 같아 처음에는 그 원래 업글 해야되는 것보다 더 많이 했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안나오니까 아 뭐야 나 빨강색인가 아니 젠장 안녕하세요 어떻게 늘 지내세요 네 대장님 당장 처리하죠 벌써 망한 것 같아서 벌써 리스하고 싶어 일 반대여 일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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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 도대 제발 1단계에서 줘 레어 제발 고스트 태초라도 주세요 큰 거 안 바랄게요 고스트 태초 큰 거 안 바랄게요 잘 될 사람은 이미 여기에서 뭔가 터져 나오던데 이미 4단계에서 태초 뜨던데 애초에 단차로 0.02% 두 개를 뽑았다는 것부터가 리니지우님 머크크크크 lé 다다다다다다 따따다다 고스트 그런데 이 매운 뒤는 초심자가 오히려 행운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좋은 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이거 좋은 거에요? 하지만 무력 센서가 발동하는 그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거지 태초는 태초마을에 있을 거니 포켓몬스터 점프킹 강아리 게임 태초마을에 켜도 한 게임 해보지 혹시 모르잖아요 아잇 많이 내린 소리네 아 지금 우리 두배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4배에요 4배 저기 없으면 중립 아 그래 두배웠으면 치수들이 나를 가만뒀 쓸리가 난 치수믿어 날 가만뒀 쓸리 없어 난 치수믿어 난 치수믿어 10단계까지 좀 조용하네 우리도 세분쯤이덕 우리도 세분쯤이덕 내가 낄 거라고 믿지 내가 낄 거라고 믿지 내가 낄 거라고 믿지 내가 낄 거라고 믿지 근데 안 나오냐 꺾여버린 의지 나 자신과의 진짜 싸움이네 어떻게 했던 것이냐 어허 벌써 죽었어? 그나마 여기가 유물 두개 여기 똥방인가? 아무것도 서로 안나오는데 일단 15단계까지만 뽑겠습니다 어차피 망한판인 것 같긴 해 아니야 절대 여러분 없이 나 혼자 깨진 않을게 방콩에 미쳐서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똥방임을 지금 알아차린 당신 이미 늦었죠 리으리의 퀴퀴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너무 아쉬운데 왜냐면 오늘 만약에 막 백 몇 단계 간 다음에 101단계 간 다음에 죽었어 그러면은 아 여러분 너무 아쉬웠네요 이러면서라도 접겠어 근데 지금은 아니 오늘 하루종일 와가지고 한거라고는 치수들이랑 얘기하다가 인생 얘기나 하다가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야 12단계 일단 드라곤 팔게요 일단 드라곤 팔게요 일단 드라곤 팔게요 저게 서사 였으면 저게 서사였으면 매운디는 사실 김밥이었다 저체밥이었다 아 이거 너무 아니 이게 뭐야 다른건 모르겠지만 후원치즈 달달하지? 천원 펀치 우마이 고마워 고마워 근데 너무 골고루 나와서 문제네 이거는 꺼져 검은형님 이 게임은 유닛 줄 세우기 이거라도 안하면 할께였다 아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편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봉축호우트 거룩허 아 이거 어차피 안 되니까 한 번 팔아봐 제발 안돼V 아니 저 안 되지 신하면 모르겠는데 가버려 Halo 안되네 안되는건 안되는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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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 끼고 가자 제발 제발 제발요 제발요 태초 가자 태초 가자 아니 아니 어째도 뭔가 태초 나올 때 무력센서가 꺼진 상태였던거 같애 뭔가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다가 내게 나온지도 모르고 이거 내꺼야? 이러면서 새벽 3시부터 봉추랑 함께 매운띠 달리지만 신화 하나도 못본 내 인생 레전드 안녕하세요 내가 위로해줄게 나는 세번 좋아 맨날 배운기 했으면 좋겠다 12시간 저챗 너무 좋았는데 어 나도 좋았는데 근데 맞아 그 일반 고스트 키드라는 중 근데 이게 IR 시간에 뭔가 하는거랑 느낌이 달라 뭔가 좀 약간 베이스가 약간 내가 손에 운세 주변사람 다 소소식 온다던데 조금 약간 짜증나있어 여러분한테 짜증난건 아니고 너무 안나온다니까? 아니 너무 심하잖아 오늘 어제보다 더 심한거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안나오나? 이 정도면 스텔라블레이드 배기방이라고 스텔라블레이드 언제 나오지? 그럴만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태초 선택을 하신 분 나왔는데 썸네일 이 자기얼굴 손으로 가리고 있음 십서김 총겜짱 뭐해 빨리 짱용신에게 기도해 드라곤 내놔 짱용신아 양심있음 내놔라고 아 그냥 일없이 태주자 저기는 뭐야? 갯치 첨바 다음에 같은 종류의 갬을 한 다음은 명록기조 체크될 것 같으면 또 뭐 제발 신이시여 제발 주세요 태초 주세요 태초 유즈맵 중에 이렇게 즐긴 유즈맵도 있었나요? 유즈맵.. 저 노래 맞추기? 재미있었는데 노래 맞추기 진정한 태산으로 거듭나는 중 노래 맞추기 땡에 재미있었어 노래 맞추기 땡에 14.000601 일기 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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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쓰기가 힘들어. 넌 좀 짱인듯해. 거의 일회용임. 생머리 가말은 빨아서 쓸 수 있어. 돈가스론 안 믿습니다. 타코야키로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타코야끼를 먹고 태초가 나왔거든요. 히드라 쳐낼게요. 타코야키 운을 다 쓴 거야? 그러면은 음식마다 정해진 일정량의 운이 있는 거야? 돈가스를 먹고 나면 돈가스 운이 빠지고 타코야키를 먹으면 타코야키에 운이 빠져나가고 이미 포셔님이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에 포셔님의 햄버거는 이미 끝났네? 햄버거를 드시고 깼으니까. 그럼 내가 어제 타코야키를 먹고 타코야키 운을 다 썼으니까 타코야키 운을 다 썼으니까 타코야키 운을 다 썼으니까 타코야키 운을 다 썼으니까 타코야키 운을 다ốt 세범님 태초둑에 나온 날에는 먹으셨나요? 글쎄요? 왠지 김치치즈 주먹밥 먹었을 것 같은데 지옥이 안 나 너무 오래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엔에르프님 1개월 중급여행 감사합니다 짠 고마 아니 너 안 나갔어? 엔에르프님 2개월 중급여행 인생이란 무엇일까? 14단계 15단계 와 아니 아까 나 15단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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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 안되겠지 여러분 당연히 말이 안되잖아 어? 전설 신화 아니 왜 이렇게 시들어만 나오냐고요 아까 나 그렇게 희들어가 일반이 아니라 몸에 힘 좀 빼고 의자에 디렌즈 자차 광크라는 모습이 슬롯 버진을 기계적으로 돌리는 도박증도 마저씨 같아요 세봉추롤 골드보내기 vs 매운디 클리어 어떤 게 더 어려운가? 그 정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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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정신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안나오길려? 문이 개못해서 그렇죠 뭐 와아 일반 나오는 소리 봐봐 나 기본인데 뺑뺑 번칠껍나 소다 와아 네오 일반 초장용인데 봄추 3 이게 정상이보여 운이 너무 좋았던게 아닐까요? 그래도 초사가 떴어요 어? 어? 드라군이긴 하지만 유물이 떴어 이번판 되는판인가? 미리 말씀드리는 어디다수 태산 세봉추님 사칭하시면 안됩니다 일반 세봉추라고 소개해주세요 힘내라 개구리 짱용이예요 아유 유명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서산데요 치수처럼 말하기 서산데요 유물 아니고 서산데요 사사 유물 둘다 나왔는데요 유물 아니고 서산데요 동만두 개구리 동만두 개구리 동만두 개구리 동만두 개구리 동만두 개구리 여기 공룡이 있어요 공룡 근데 머리때문에 쓸 수가 없어 도 수야 도수야 아아 도수 치 아아아 아아 아아 나와 거기 내가 갈 거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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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눈물이?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크크크크 쿠쿤이야 크크쿤 어떻게들 지내세요? 거미지 크수라는 전남친을 잊지 못한 여친을 보는 느낌이 이런 걸까? 근데 힘드시긴 한가보다 공룡 오십고 자기가 자꾸 공룡이래 공룡이야 역시 자리 탓이었나? 잠시 알파냉으로 태초 꾸바보죠 아유 퍼펙트 미마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인 하나 둘 셋 짱 명화 이틀 아유 삼나구님 당신은 정말 백장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벌써 소사관 나왔다고? 배 아파서 못하겠어 저게 내꺼였다고 생각하니깐 난 못살겠다고 니가 사는 그들 욕심 주머니 빵빵해진 거 보소 첫 친구들도 소사 정도는 나와줘야 살아남아서 스텝 해주잖아요 너무해요 근데 오늘 하루종일 나오지도 않고 소원 치스만 다 처먹고 소원 치스만 다 처먹고 소원 치스만 다 처먹고 누가 감히 에픽 소리를 내었느냐 떼보미 비질개 뭐가 문제지 운으로 흔한 자 운으로 망하리 불판부부 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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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으로 안 좋아 전국 상위 2%들에게 풍수지리는 동조이자 신앙이다. 나는 치관, 호환, 김상덕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대가 없다고? 그게 나아. 세곱님 오늘 표정 맛있네요. 리뷰 쓸게요. 무슨 소리니? 실패하면 리방 성공하면 퇴처 아니니까. 아무도 절대로 뽑아서는 안 돼. 지금 설마 유물이나 솟아나온 배신자 없겠지? 태초 나왔나요? 태초 나왔나요? 아니 이건 심하잖아. 이거는 그냥 안 뽑은 거잖아. 아니 이거는 아예 안 뽑은 거잖아. 뽑을까봐 안 뽑은 거잖아 이거는. 안 돼 여기 똥방이야. 뽑지말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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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개똥방이야. 안 나와. 방파괴가 하지 말라는데 어쩌겠어. 여기. 진짜 이상해. 버그가 걸렸었다고? 뭔 버그? 누가 뽑기는 해줘야 내가 나오지. 드라곤이 껌밟아서. 드라곤이 껌밟았다는 게 공격을 안 해? 안 움직였다는 건가? 제발 태초. 태초. 스틱을 쌓으라고. 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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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 태초 클리어 영상 복습하고 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태초. 태초. 아우 태초 무쇠. 태초야. 나와줘. 기다릴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 태초야 나와줘. 태초 나해? 어? 아니 왜 욕을 내야 되냐면. 이제 좋게 말해서 내 카톡 읽지도 않아. 욕해서. 어? 인연이 뭐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궁금해서 뭐라고 욕하나. 궁금해서라도 카톡 열어보게 만들어야 돼. 이제 좋은 말에서 안 나와. 태초야 똥 싼니 아니여. 일단 희드랍 팔죠. 일단 희드랍 팔죠. 희드랍 팔죠. 치수 3을 제물로 받췄으니 이제 좀 나오려나? 나가고 싶은 제공이면 대충 난 진짜 나가고 싶은데 안전돌이 타라고? 오징어 게임이야? 너흰 일반과 레어만 뽑아야해 공징어 게임 드득 15단계까지 한번 봅시다 오늘 태초 한번도 못 봤어요 아니 근데 이제 나올때도 됐잖아 이제 나올때 됐거든요? 포션인피셜에 의하면 8시반부터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태초들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왜 안나오냐 이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 사이가 지나가버려서 끝나는 근데 돈까스론이 누구의 이론이에요? 그럼 압니다 아니 뭐 하나도 못보셨잖아 오 대신에 탈탈초 목격자가 되셨죠 와 탈탈초 목격자 빡센데 멘탈 괜찮으신가 하다보니까 매운기는 테이블 난수 쓰는 거 맞네요 옆에서 치수가 뽑으면 뺏긴 거 맞아요 저 어제 무듬종자 순 없고 최초이드라 뽑긴 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거까지 높이 전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암데 이거 뻔히 알면서 다 eso 나가야 될까요? 나가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이왕에 나갈 거면 보스트가 팔고 손에 골 보냈어, 이 세곱기 이게 다야? 저그를 몰살하는 걸 보고 싶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 가자 일본은 파란색입니다 절대로 아무도 뽑아서는 안 돼, 알겠지 얘들아? 준비 되셨죠? 경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태초를 뽑아서는 안 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갑니다 하, 벌써 하기 싫어 볼리자드에 전화 한번 때리줘 나 세번친데 아니 뭐야, 왜 나갔자? 안녕하세요 여미지 내은비를 보며 야식을 먹고 아침을 먹고 점심 먹을 시간이 됐다 아, 아니 그냥 뽑기를 안 하는 거야? ... 두마리만 뽑... additions, 뽑아! 자기 자신의 드라크웨이그를 태국수에게 불쌍해준다 나 무서워? 아 나 지금 무서웠어? 아니 근데 맨손 뽑으라고 아니 아니 아예 뽑지말라는게 아니고 에픽 그거를 뽑지말라고 태초를 뽑지말라고 태초를 태초를 뽑지말라는 말이지 태초를 뽑지말라는거지 자유롭게 뽑으세요 아휴 꾸민이 아휴 만원 양이 감사합니다 아 뭐야 다 죽었어? 아니 왜 죽었어? 정확히 태초 순서에서 양보를 하란 말이야 치수 그정도도 못해? 아니 아니 그 뽑지말라는게 아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태초 뽑지말라니까 랜을 뽑아버리네 방금 중학교 때 일진 누나 생각나묘 음 나는 근데 진짠데 와 진짜 잔인하다 다 죽었는데 드들 태초를 뽑지말라고 태초를 이젠 탄생으로 받치는 태초를 뽑... 아니 신화 태초를 뽑지말라고 태초 통제 들어갑니다 타인 탄압의 역효과 지드 탄압의 역효과 지드 고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 저 얼굴 좀 보세요 사랑이 달라집니다 신화, 새초를 뽑지 않을 자신이 없다 새초뽑지마, 근데 죽지도마 지수들 맵지않고게 제발 새초를 뽑아주세요, 새복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적이 오늘 다 뽑아갔다니까 어 막 에픽 엄청 많이 나오고, 드라군 전설 막 나오고, 락다운 나오고 지들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봉부장님의 봉통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을 줄 몰랐어 그거 아시죠? 원래 도박분들의 말씀은, 아 거의 다 왔는데 땜에 안 됐다고 근데 8단계에서 이렇게 윤을 나와서 뭐해 태초 하나 줘 태초 하나 태초 하나 내놓으라고 15단계까지는 가보자 감사합니다 태초 줘 태초 태초 내놔 깨고 오버워치 세판하고 갈거야 Afghanistan 태초 백박림 태초 총 14단계 억제 맥초를 주세요. 스트리머 왜 하는 거 같아요. 맥초를 주세요. 매운 딜을 깨야 스트리머죠. 화제국이야. 근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의 최후는 결국에 접었잖아. 도시잘 포월량 하동석 신청은 스트리머 아니다. 그분들 BJ이십니다. 끝까지 안 나올 때 대비해서 맵 제작자 주소란 따볼까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은 공값을 들고 왔습니다. 희들어 팔게요. 구현차? 처음엔 미신 같은 거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미신이란 미신다 믿고. 결국 정신줄 놓으시고. 결국엔 빤스러워. 이태초 뽑았을 때 뭐 먹었나 영상 찾아봤는데. 남아있는 영상이 없네요. 산디옥뷰. 아마 김치 치즈 주먹밥 먹었을 때인데. 새 봄추 매운 딜 보면서. 짜장라면에 계란 후라이 넣어 먹는데 맛있다. 제가 전지전능한 유효결제 채트 피피한테 여쭤봤는데요. 52만 6315에서 보면 나온다고 하네요. 조금 남았네요. 힘내세요. 유물 3개? 이거 이렇게 벌써 밀리면은. 당연히 못 깨는 거라고 봐야겠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플레이드 완료. 고스트 다 팔고 한번 해보자. 이모 여기 불판 좀 달아주세요. 네.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운이 더럽게 웃을 수도 있구나. 진짜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구나. 자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근데 확률 보면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지내세요? 메이플스토리. 고기 굽는데 물판을 대나무로 지니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자. 가차는 하되. 무조 쿠션 버프 받자. 전설 이상은 뽑지 않는다. 그냥 나 혼자 하게 나가달라고 하죠. 그냥 나 혼자 하게 나가달라고 하죠. 제일 좋아요. 그리고 April and June을 배치해주냐? 젠장에 심mut smart, indungяз democrat cho spiritual locos. ki-3 jас Trust zone. 너무HIPSA慢 haste 또en hold up. confegtamento coordenado. 말씀해주세요. 야, 천 원 둘 테니까 빵이랑 우유 사고 오백 원 남겨와야 된다. 여리 страшный stride. 그렇지. 야 천원 줄 테니까 빵이랑 우유 사고 오백원 남겨와야 된다. 못 먼저 줘. 내 입에 있는 건 가져가지 말고. 그런데 해초 뽑으면 꼬지가 나면 다 깨는 거지요. 못 깨리가. 해초 뽑으면 진짜. 많이 드셔도 되는데요 배 부르시면 안 됩니다. 게임 확률이 확 올라가지. 많이 받아서 많이 먹는데 배 부르시면 안 돼요. 봉추영 나 방금 내 운 뒤 처음 돌렸는데 돌리자마자 신화의 이거마다. 초심자의 행운이 있다니까. 이 게임에. 진짜야. 이 게임에 진짜 초심자의 행운이 있어. 3패 초 나오신 분도. 초심자의 행운이었어. 어느 순간부터 도파민 중복돼서 전설 이상 안 나오면 바로 불판 갈아달라고 부정량이 등판하는 것 같아. 초사 좋다 지금. 초사 좋다 지금. 지금 좋아요. 내가 지금의 운을 가져가 버렸다. 그럼 알파냥이로 오죠. 알파냥이는 초심자인가요? 누가 일부러 안 뽑아. 그 초심자의 행운을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느끼신 분이 계십니다. 5시 방향이에요. 하디노에서 봤는데 체력전이에요. 한당 유닛 100개씩만 뽑죠. 체력전이라고? 도박은 체력전인가? 나도 분명 초심자인데. 어째서 나만. 네이플도 뮤비 변동 확률 이슈가 있었는데. 매우 미리 매우 미리. 뮤비 변동 확률 이슈가 뭐야? 턱 하는 거 보니까 뭐 또 있었구나. 메이플은 왜 이렇게 뭐가 일이 많아? 나무인키의 메이플 검색하면은 막. 사건사고 막 이거에 막. 아예 페이지 따로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연도별로 있어. 아 그건 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아 연도변. 아니. 아니 생각도 못했네. 아 그래요? 아 생각도 못했네. 따로 열어서 연도별로 봐야 하고. 아예 따로 존재하는 문서도 있죠. 아 그래요? 아 나 예상치를 못했네. 21년이 넘었으니. 사건 사고가 많죠 아무래도.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 그럴만하네 또. 듣고는 게 아니라. 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왜 계속 유지되는 거지. 추억 아닐까 추억? 추억도 있고. 뭐 그리고 또 사과하고 이러면은. 또 받아주고 이런 거 아닐까? 내몰 비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습관성이라는 게 있잖아. 습관성. 조작된 추억. 뭐 라면 어떻게 바로 끊어. 추억으로 치면 와우는 왜. 와우는 생각보다 추억이 많이 없어. 웬만한 건 그냥 그려려니 합니다. 와우는 다 성인들이 했잖아. 그 장르에선 대체품이 없음. 근데 메이플은 약간.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좀 어렸을 때 있었던 추억은. 조금 더 의미 깊은 추억이랄까? 아니 저도 와우 하면서 추억이 많은데. 이게. 와우를 훨씬 재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랜시아에 가지고 있는 추억과. 와우에서 가져오는 추억이 약간. 단어는 추억이라 똑같지만. 좀. 다른데 나는? 나만 그런가? 뭔가 좀. 약간 달라요. 뭔가 인랜시아는 뭔가. 아기자기하고. 되게 어렸을 때. 뭔가 내가 막. 뭔가 잘 모르던 때. 뭔가. 애기였던 때. 나도. 나의 순수함도 함께 있어. 왕호는 약간 달라. 메이플 추억은. 무슨 지금 남은 사람들. 멍굴멍굴. 개대지만 남은 거지. 너무 극단적이 있네. 그래도 요즘은. 좀 빨간 약들을 많이 먹은 게. 오늘 휘방점이 잃은 게 나왔는데. 몇 년만에 덤밑 내더라. 메이플이 많이 내려오. 그러니까 와우를 했었을 때. 이미 나이가 많아서 추억거리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정말.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좀. 대충 말하면. 어련히 알아들으면 안 될까? 이거를 내가 꼭. 이미 다. 하나하나. 막. 설명을 해줘야 돼? 어? 역시. 가난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어련히 알아들어줘. 어른이잖아. 다같이. 성인이잖아. 일단. 희드라 천혜입니다. 왜. 나같이 있어. 다리털. 숭봉숭봉. 그게 나의 기위를. 난 얘기하는 와중에 스무스하게 망한 판인데. 불탄가에 준비하실 수 있지? 안 되겠는데? 나가줘! 근데 오늘 매운 뒤에 실망했어 진짜 하나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진짜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왜 하나도 안 줘? 아니었습니다. 다음 게임 갈게요 방송의 신이시여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왜 저를 버리시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일 휴방한다 그래서 그런가? 트위치 태산 서세봄에게 진 치즈직의 소산 서세봄 던구요 전 봄추한테 실망했습니다 이쯤 했으면 3번을 닫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록 자리가 재앙이라고 아 그런가? 그러자 불판을 청자 불판으로 들어가서 청자 탓을 하죠 자 오늘만큼은 서세월입니다 정선 이상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피컷 어쩜 게 있음 알겠죠? 대답 방송실 안이 이걸 내 탓을 한다고? 3년 전에 이태초 줬는데 쓱 너무 하는구만 전설 이상 안 뽑는 법?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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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예 안 뽑지 말라니까 빨간색으로 서세 봄 서세 예봄 드들 제가 꼭 꼭 끼겠습니다 근데 삼투 이태초플은 방송신이 안 도와준거 아닌 그때 너무 빨리 끝나서 수금도 못했어 방송의 신이 날 버릴리 없어 방송시간이 예배시간이라고 치면 어? 내가 예배 왜 제일 많이 한 사람 중 안 한대 얼마나 더 예배해야 돼 어? 이거보다 이 이상 예배할 수 없어 화장시간까지 아니 준비시간까지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준비한거라고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방송의 신은 이 고통받는걸 안 보게 하려고 방송의 신은 이름이 뭐지? 방송의 신 이름은 뭘까요? 아직 큰형보단 방신은 너무 욕같애 방송신 짱용신 불자신 다 나와 뭐해 인방신 나도 페이커 매일 신비하는데 롤 실력은 안낼던걸? 안테나 안테나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거야? 아 그렇다 봉님 대상역에서 나와서 대방신으로 할까요? 어쩌면 신이란 보이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아서 신인거니까 특화로 할까요? 아니 존재하지 않으니까 치즈직의 신은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방신이름은 몰라도 박미세 이름은 아는데 너무 안나오는데 너무 안나오는데? 아니 왜이렇게 안나오지 여기? 레운디의 신인 트위칩 태산 대세봄은 있는데 여기 있는건 작은 언덕이 된 소세봄인가요? 진짜 너무 안나온다 이게 뭐야 내가 나 오늘 망했어 컴퓨터를 껐다 켜자 화장실을 갔다오고 컴퓨터를 껐다 켜서 재부팅한 다음에 아예 리셋하자 방송을 처음 켠척하자 오늘 아예 아 너무 안나오 아 12시가 치다 비방까지? 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동전에 리스트 썼다 이말이야 진짜 오늘 재부팅만 그럼 세 번 했어 이미 그러다 수특 초기화되어 위방도 하시죠 또 뭐 해야되는데 옷도 다른 동물 잠옷으로 갈아입고 와? 도시 풍수지리 샤머니즘은 과하지났다 21세기에서도 위력을 발산하고 있다 12시간 17분인데 예방까지 하죠 매운 딥 20만 모아도 현맘되지 또따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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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돈가스를 먹었어야 나오지 드디어 임방신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아아아아 자제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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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여서 chama 왔다 왔어 왔다 왔어 왔다 왔어 택타 오케이 이들아 다 팔아주세요 여러분 또따 떴어 저는 다 팔면 죽는데요 저희의 도둠칫 옷으로 갈아입고 와 아 일반이니깐 가만계세요 아직 안내봄깅 하나 있습니다 이거 다 팔아도 되겠지? 일단 드나본 다 팔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네도 다 팔아도 되겠지? 또 팔아도 되겠지? 타이밍 뭐냐고 당신이 오셨군요 이거 못 따라가라고 재부팅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와 고대! 키드라 일시마 업글 드라군보다 더 많이 해야되더라구요 팡맨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 좀 집중할게요 오늘이야! 오늘이야! 쓰면 무조건 깨는건가요? 아 그런건 아니에요 일본 마장리그인 엠리그에도 온갖 미신이 판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먹는다던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던가 이제 깨셔야 합니다 오늘 저 태초 처음 떴어요 진짜 이 정도면 태초 잘 쓰고 있는데 못 깰 뿐이다 아... 이게 무슨... 팩도 꽂자마자 갱 이야기 활발한거 보면 아까는 첫의 복량이다 잘못한게 맞을지도 모두들 치즈직 더 세컨드야? 아니 왜이래 퍼즈 덜고 리방 한번 하시지요 다시 목이 끊어지는데 어어어어 태초 움직이지마 팔 하나 눈치있으면 알지? 제발 드라분 태초 보스트 태초 뜨길 소리질러서 피했습니다 뭐 나왔어요? 지금 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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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나 태초 뽑았어 이미 선전설인데 피드락 킬 기준 최소 50억 윗태초도 킬 가능해서 기물만 잘 굽는 면 헛고랄만 들어 나... 나도 나도 무릎 꿇고 게임할래 유튜브 친구들 안녕 거기선 깬 미래를 보고 들어왔니? 시공축 파이팅 일주일 동안 태초를 뽑지 못한 투벌리아 그는 도대체 잠만 지금이 15단계인데? 이지부터 안 나오면 강중한다고 협박해요 크크크 드디어 나도 목격자가 되는건가? 가보자고 가보자고 당신이시여 유튜브 각은 꼭 깬다고 나오는게 아니랍니다 당신이시여 유튜브 각은 제가 어제 태초 플러스 시너이드라 들고 50억으로 100에서 터졌어요 어비지요 트위치에서도 생방송 지지직에서도 생방송 청구합니다 공격자 파이팅 하아 배경롭 한번 해보죠 보기 그게 조금이라도 나오는 건 못 봤지만, 태초로 플레이하는 것 같다. 100단계에서 못 깨는 게 유튜브 가격이네. 아로허! 하나, 둘, 셋, 서세볼, 고스트 태초, 드라곤, 태초 하나로 크게 해주세요. 신화 하나 나오면 확실히 깨나? 태초 신화? 희드란 너무 귀여운데, 태초 희드라로 꼭 깨주세요. 확실하진 않아요? 10연차 가보자. 아닌가? 착실하게 레벨업 할까? 이제 히라리 태초 하나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오케, 오케, 초반에 물량을 뽑아야 된다. 오케, 오케, 히스트 태초입니다. 그래도 고스트 태초 조단이더라, 태초가 클리어 확률 단 없지 않나? 10연차 가자, 10연차. 누나 카페 가서 참치마콜라닌 흑이 되니까 기특중으로 신화하는 전설 3, 54법이었는데 100단계에서 깨졌대. 희드라가 그렇게 약한가? 12시간에야 컨텐츠 나오는 개미라니드들 서세봄 태초 뽑은 거 우만대에 다 소문나? 이거 무조건 깨야한다, 크크. 봉추는 트타랑 트리 중에 뭐라고 부르시나요? 엥? 나, 나중에... 아, 왜 이렇게... 눈에 소리 끄자.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너무 안 나오긴 하는데? 보우드 끊어? 보우드 끊어? 포스트잇 아... 이거 falou 보우드 끊어? 저 등장한 딱 비교해.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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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너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키드라고 솔직히 문양을 내리고 싶은데 너무 안 나와 일반 너무 짜치는데 와 24단계면 단 여기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역사람 거 봐봐 다 히드라 아니야 유물도 단 하나야 앞에 다 고되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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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레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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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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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와 이거 좀 저기한데 아 나 내가 나온 줄 어떡해 나 25단계 아 물량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이팅 해보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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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초록아 참치마클라님 계시들 밑 댓글에 뭐라 달려있냐면 동독님이 택중인 심화일 거고 동랩 54 이상 뒤에 잘 붙겠지 어둠 수 있어요 이러는데 업그레 치중에서 깰걸 이러면서 딱히 답변 달았으며 참고하세요 업에 치중에서 잡을 걸 그랬다 그랬다고 근데 그것도 한 이 정도는 채워줘야지 하는 말 아닌가 여러분 해산을 믿으십시오 해산 개선은 압도적인 운으로 이 난관을 분쇄하실 것입니다 홈맨 제발 제발 깨기 해주세요 네 뽑았는데 지금 지금 좀 큰 비상인 게 태초 뽑은 것까진 너무 좋은데 그게 끝이야 정말 태초만 뽑고 유물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고대 3개에다 레어 일반이야 여기 앞에가 전부 아 유물 이제 두 개예요 유물 두 개 서사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유물조차도 저기 내가 그거 보스 잡고서 가져온 거 아닌가 보스 잡고서 이거 들어가가지고 먹은 거잖아 태초 한 개 뽑고 나니까 유닛 좀 맛없는데 다시 짐짐시던 걸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아니야 짐짐은 과학이라고 아직 29단기일 뿐이야 짐짐 되자고 아니 좀 줘라 전살 좀 주라고 내놔 제발 좀 내놔 자주 있는 거 그래도 아침에 난장판 보고 나니 업무새 물량 노세가 상대적으로 나오고 내놔 아 아 희드라로 내놓으라고 희드라로 희드라 희드라로 이것이 정령 징징맨 타인건가? 더 크게 소리지르라고? 이거 줘! 이거! 이거! 저 연두색 갖고 있는 거 왜 난 안 주냐고!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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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야 누나가 갖고 있는 태초들 이거 하나 더 달라고 징징대야지 어? 그래도 히드라 줬어 리모포샷 에이비 설명의 물량 JS 어플 봤어? 일반말고 히드라 좋은거 내놔! 왜 자꾸 일반만 줘 히드라 강사의 강압적인 요구에 그만 갑순이었던 히드라를 어디서 잘못된건지?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진짜 물량 많이 뽑아야되는데 일단 랩업도 착실하게 34단계면은 이거보다 훨씬 잘 가야되는데 지금 이거랑 비슷하게 가면 결국에 44 업글 안되거든요 지금 히드라는 50 업글까지 가야된다는데 히라리를 히드라라고 하니까 자 안나오죠 따라해보세요 히라리 히드라 안 뽑지말지 치라리 레이 계속 꺼볼 Snozy 내 라리 봄나리 풍나리 한나리 풍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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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도타민 멈추고 어플 부터 보고 아니 근데 너무 안 나와 진짜 나 너무 돈을 많이 썼어 뽑는데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드라곤만 나오고 드라곤만 나오고 히드라는 일반만 나오고 왜 어글부터 하냐면 얘는 확정인데 물량은 지금 계속 드라곤이랑 고스트 막 도대 이런 거 나와가지고 확실한 걸로 가고 나중에 좀 여유있다 싶으면 그때 뽑읍시다 근데 운발 디펜스에서 운발 기도 메타를 안 하면 그게 맞나? 옛날에는 개모텍을 기대했는데 개자렉이었고 왜 지금은 개자렉을 기대하는데 개모텍인가오 라는 läidar Baby 대적 uttering 집중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 못깬다는 너 못깰꺼이라는 건데 너 지금 못깰 ㅋㅋㅋㅋㅋㅋㅋㅋ theo 브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엑글 한 번 더 하고 가차가죠 40 45 50 이전에 가차 한 번 해야 될 것 같애 아 근데 슬슬 벌써 여기까지 도는 거 보니까 나 희망이 점점 사라져만 가 하지만 여기서 신하나 태초가 하나 나와준다면 빵긋 웃을 텐데 아 맞다 징징대고 뽑으라 그랬지 멘트 좀 멘트 멘트 추천 좀 2픽 세 개만 모으면 최소 컷은 이론상 가능 멘트 추천 좀 하하하 아니 특수들 잘 징징 못 되네 아니 내가 쭉 봤는데 잘 잘 불만은 많은 편이지만 징징대지는 못하는 편이구나 우리 학교에서 나만 없단 말이야 후 44단계 아 진짜 옆집 녹색은 맨날 히드라 데모는 데 우리 팀은 아놈팀 차이 그거는 뭔가 불만이고 징징대는 라면 갑니다 제발 줘 제발 줘 진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줘 그냥 내 자란 말이야 어머 그래도 하아 히드라긴 한데 싫어요 아 이걸로는 진짜 택도 없어 나 벌써 밀려 어떡하냐 징징이 아니라 셔우킹인데요 이거 태초 갖고서 묶이는 건 진짜 너무 슬픈 일인데 왜 자꾸 일반만 주지 햇빛 나 3초 안 줘. 진짜 싫다. 정말 싫다. 일반도 세, 일반이랑 레어랑 DPS 차이 얼마 안 나. 하니까 그 좀 서사? 유물 정도는 줘야 된다 이 말이지. 단 하나라도. 너무 안 주잖아 이거는 솔직히. 대척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근데 얘네가 너무 다 일반이라서. 야 전설 정도는 줄 수도 있잖아. 진짜 전설 정도는 진짜 줄 수 있잖아.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전설 주는 게 뭐가 나빠. 이러다 전설 고스트 줄 듯. 뭐? 하긴 이정로도 시간 꼴박을 했는데 줄만 하지. 맛잣잣하게 굴지 말고 좀 훔치라. 왜 히드라만 일반 줘? 왜 히드라만 일반 주고 다른 애들은? 잠깐 퍼즈 걸고 명상 좀 하다 오는 건 어떨까요? 봄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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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징징대는 사이 세 줄씩은 채웠다. 이제 아래만 채우는데. 70라운드까지 여기까지만 채우면 돼. 좀만 더 징징대면 돼. 공업 한번 하자. 58원이거든요. 그니까 서사. 이런게 3마리 정도. 아유 꼬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태초 하나 더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 신 하나 나와야 돼. 지금 멤버가 거의 무슨. 브론즈 실버 브론즈 실버 브론즈 실버 아이언. 브론즈 실버 브론즈 실버. 지금 조합이 이래. 아부씨를 무시합니다. 왜요. 걔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다이아 한 명이 다 휩쓸리면서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일겜이냐. 다른 팀정들은 다이아인데. 우리 팀정들은 브론즈냐. 진짜. 저 히드라 좀 줘. 팀 명은 페이터와 아이언들. 54단계. 저 히드라. 웹 발신 세부막기 빛 찬스. 더블비. 제발. 제발. 제발 태초 하나만 더 줘. 오늘 태초 보고 사람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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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줄 수 있잖아.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방송 임방신님. 어차피 얼마 생긴지 안 된 주제에. 신 주제에. 아니 임방신. 생긴지 얼마 안 됐잖아. 제가 소문낼게요. 제가 소문낼게요. 제가 소문낼게요. 제가 소문낼게요. 좋은 신이라고 소문낼게요. 네. 아아. 에프져. 이 스팜 보고있지? 태초 하나만. 인방신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어큐큐큐. 신썸모두 ~! 믿을게. 단종 페이크로 단종 carre화점. 제 예배 시간을 보세요. 진짜 예배 많이 했다니깐요 고스트 안돼 고스트 안돼 고스트 안돼 안돼 그렇지 히드라 오케이 히드라 오케이 오케이 후결 공략같이 센거 걸어야 퇴초신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갈까요? 뭔가 너무 안 깎이는 것 같은데? 아템초든 전설이든 뭐든지 공평하게 배경 좀 어 믿어? 딜게이츠 형님 여기 퇴초 좀 안될 것 같냐? 어? 피가 너무한다는데? 어? 아 정말? 아따 히드라 신화 때 20초 남았어요 끙 어플차이 오케이 끝났네 이거 와 씨 아 말도 안 돼 최초 남았는데 진짜로 정말 제발 한번 퇴워 제발 x4 제발 한 Кон 잡아! 치매가 끊었네요. 이제 움직여야 해요. 저거 조금이라도 피해진 거잖아요. 적이 없으면 죽음이의 비밀 시간에 때려 봐야죠. 업글 지금 28단계인데? 히드라는 업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업글 보고. 이런 거 보면 임방신 진짜 있는 거 같기도. 이거 80이 벽인데 이런. 스테이지에 절반 이상 업하셔야 합니다. 60이면 30 플러스에 2에서 3. 오케이. 지금 29예요. 29. 진짜 태초가 더 나오긴 해야 돼. 그런데 태초 아니어도 신화. 지금 너무 구려. 많이 부족한데. 너무 물량도 모자르고 업글도 모자르고. 지금 전설. 뭐라도 에픽은 아니어도 전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설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 유물도 몇 마리 없고. 히라리는 90까지 40원만 하면 돼. 돈을 싸서 90부터 1억씩 가능. 10연차 하면서 기도해보죠. 소심하게 가차하겠습니다. 한 마리엔 괜찮잖아요. 껌도 못 씹어. 한 마리엔 괜찮죠. 63단계인데 지금 30억이에요. 30억. 70억 필요해 이제. 그런데 전설도 하나도 없이 못 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전설 하나 없고. 신화는 하나 있어야지. 개지. 태초 하나로만으로는. 답도 없고. 이거는. 이번에 업글 한 번 하고. 여기서. 오케이. 잘 맺는다. 가차 한 번 하자. 어쩔 수가 없다. 이대로 어차피 못 깨는데. 가차 하면 절대 못 깬다고요? 그런데 가차 안 해도 절대 못 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가차를 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쯤이면. 이쯤이면. 진짜 운에 맡기는 거지. 이제는. 이걸 안 모르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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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비. 그렇. בע. 끝. Battle. 그냥 히드라켓초 하나 더 뽑고 날먹마려운 서세곱냥이며 대충 물량 그래도 많이 뽑긴 했는데 일반이라 문제긴 하네 어쩌다 고대 하나 나왔다고 좋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나 태초는 움직이면 안돼 밑에 살짝 채웠네 살짝 작품 몇 단계에요? 작품이 몇 70? 아 79요? 아 오케이 업글 가자 그러면 업글 70이면은 뽑아야 되는데 79면은 업글 가자 이제 32 업글이에요 안될 것 같다 근데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와 솔직히 아니 나 안될 것 같애 누가 뒤펜 손댔네 오늘 태초 좀 나왔는데 처음 봤는데 처음 봤는데 처음 봤는데 락다운이라도 주지 전설 줘 전설 제작자 제작자 찾아가서 태촌을 놓으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 개축 제발 태초 주세요 태초 어 어 어 업글 한번 하고 소심하게 한 마리 한 마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에라잇 avenue 오 데 Foods 100 응 너무 안 줘 진짜 아니 이게 서사 이런 게 억지로 가준 거 밖에 없어 ipper Consenap Talmud 79단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건 여러분 이제 뽑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 안에 레벨업은 못할 게 뻔하고 이거는 그냥 뽑아야지 죽이되든 밥이되든 뽑아야지 다음 몬스터를 못 잡게 생겼는데 제발 진짜 태초 나와라 태초 나오면 약간 가능성 생겨 신화라도 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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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ㅋㅋ ㅋㅋ 79단계 5단계 남았네요 지금 33옵이에요 33옵 큰일이에요 어.. 어플만 하면 클리어 못하는거 맞는데 작품 잡으려면 없으해암 응 지금 기다리는 중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붙을 수가 있지? 그니까 희드라가 많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희드라가 나와도 1번만 너무 나와 지금 다 일반이야 다 전부 좀 레어.. 레어든 고대든 뭐.. 사서 전설 이런것 좀 나와야되는데 76단계 될까요? 배송 놔줄줄 알아요 아 모르겠다 어차피 못잡는거라면 가차라도 해서 진짜 이거 뭐.. 뭐라도 뽑아야돼 캐초다 캐초 그것이 캐초 마을로 가는 캐초야쿠야쿠 야쿠야쿠야쿠 뭐라도 뽑아야돼 진짜 진짜 뭐라도 하나 빡 나와야돼 캐초 뺐 뱅 음! 아.. 어.. 이방 시청자들은 티드라로 깬 사람이 많은가? 손수가 엄청 많네 아니 근데 이거 어깨가 미쳤어 너무 일반만 나오잖아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래 진짜 말도 안 돼 리일리움 태초로 희망 한 번 보여준 다음 절망만 주는 팟 그래도 37란은 넘겼잖아 한 잔에 안될 것 같아 태수야? 이 방에 있는 태수야? 안될 것 같구나 흥맞은 거 보니까 패스 3절 패스 3절 패스 4절 패스 4절 패스 4절 작품 블랙컷으로 사과한 김도의 마음을 이제야 패스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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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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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도 없네요 이럴거면 택투나 주지 말지 어? 띡퇴가 너무 안 붙었다 아 안 된다 어? 세봄추가 백일날을 깨면 내가 사랑하는 그녀에게 고백을 할 거야 세봄추는 어떻게 매운디를 두 번 깼는가 겜잘스 세봄추 사장님 판 갈아주세요 블리자드 너무란 거 아니냐? 어?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이기려면 내가 지면 되는 거네 제작자 세봄추 괴롭히려고 맵 만들었다 시작! 가겠습니다 그냥 보통판 정도만 져도 깬 건데요 억가 심하네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최선을 다했잖아 한잔에 최선을 다했잖아 한잔에 근데 저게 좀 억울한 게요 너무 일반만 나왔어 진짜 컨트롤 이런 걸 떠나서 전설까지 아니어도 뭔가 서사 유물 이런 걸 좀 줘야지 깨든지 하지 컴퓨터 재부팅하면 깬다는 말도 있던거 컴퓨터 재부팅하면 깬다는 말도 있던거 뭐 일.. 죄다 일반 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깨.. 아니면 뭐 고대라도 주든가 뭐 어떻게 깨.. 아니면 뭐 고대라도 주든가 해체를 뽑았는데 못 된다고? 아 아쉬워라 콜리어 못 하지 말지 아 펙쳐 달라고 그렇게 올려냈는데 아 아쉬워라 콜리어 못 하지 말지 아 아쉬워라 콜리어 못 하지 말지 후 저 진짜 깰 수가 없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 어떻게 잊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우리집 불판을 다 채워먹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아 다음 깡 너야 고 Birds 어느 날 어이... 근데 진짜... 네... 아이 근데 진짜... 너무 아쉬워... 아니 1번밖에 안주냐... 근데 억그랬어도 안됐겠지? 여기도 설마 메이플식 컷률... 어차피 안되는거... 태초 없이? 태초 없이 히드라로 가능하다던데? 근데 뭐... 전설이 엄청 많았대고... 아니 솔직히 전설 11개면... 신화 2개나온급이... 신화... 태초 2개나온급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전설이... 11개가 나와... 그거는 그냥... 확률주작 같은데... 공정위에 연락할까요? 그거는 그냥... 저기했다고 봐야지... 그냥... 뭐 신화 2개나오거나... 그랬다고 봐야지... 아쉽다... 잊어야되는데... 잊을 수 없구나... 나의 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또 태초가 나온다면... 잊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태초 내놔라... 안되겠다... 폭력스들아... 확률봉개 시위 트럭 하나 넥슨에 세웁자... 넥슨에여? 넥슨에여? 12전 설 2라고 하니까... 뭔가 이 태초보다 더 있어보이는걸? 12전 살펴 보자... 넥슨은... 넥슨은 뭔 죄야... 그래도 3종족 태초는 가봤네... 흠... 흠... 기쁘지 않아... 땡드라군 6에서 7만... 고드라 7에서 7만... 기쁘지 않아... 땡루스트 9에서 10만... 이상 태초 없이 꼽는 경우... 기쁘지 않아요... 어어?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아까나 히드아 쫌 주지... 아... 골판 갈 때마다 태초 골포도 못 깬 골판들이 생각날거이다... 하하하하 어어? 아니 아까나 좀 이렇게 좀 쳐주지 진짜 아니 아까도 주긴 했어 히드라 빼고 사실 아까도 유물드라그는 요거는 히드라 쳐내죠 아니 좀 한 15단계까지 본 다음에 쳐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멜멜메이플 메이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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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M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태초 뽑았어요 한번 방금판 크크크크크 수다 게임 볼 날것같은 예상이 맞았다 웃긴 했는데 아 정말 태초만 뽑았어 여기 히드라 쳐낼게요 음 오 히드라가 하나도 안 나왔네 웃글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태초 한번 더 노려보죠 뭐해 유물 유물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어 얘네는 뭐해 쏘고 있는거지 정리 안되나 억비에 비해서 드릴버리며 이마 활용해서 지금 2대 타야죠 손님 식사시간 끝나셨대요 그런가 이거 안되는건가 공략 퀴즈쇼 다인 후 지금 서재빈이 가장 엉망스러운 것은 1매 퀴즈쇼 공략 퀴즈쇼 이블리자드 3간 족대는 치수 4방송시 5장용 다닝시티 또 이 어!!!! 이러면 괜찮지? 이러면 해볼만 하지? 12점 선로 가자 굿굿굿굿 나 이제 착실하게 할래 히들아 어차피 필요없어 히들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히들아 히들아 퀴즈자 울지 말고 말 좀 해보세요 훔친 이유 아까 나왔어야지 하지만 드라곤이 출동하면 어떨까? 드라곤 헤어진 체크에게 잡곡한 눈길이 나온다 침취 지직 태초 히들아 팀 치지직 못댔서 퍼스트 노리면 되겠다 연두야 히들아 태초 하나만 더 가져가라 아니야 저 친구가 저렇게 해놨으니까 나는 업그레이드 해놓을게 나는 업그레이드 해놓을게 나는 업그레이드 해놓을게 가차 많이 빼놔줘 좋지 않은 결말에 욕하면서도 잊히질 않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거 면두갑 깨는거 보고가죠 업그레이드 완료 다이어트 난 꼭 우연치 할거야 우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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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굿들아 이거 팔아야돼요? 용도가 필요해지고 봉투는 적응성 픽처에서 잘 확정하면 레인지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욕 나오네 진짜 아까나 현직자님 클리어하면 몇 회차만에 클리어 있는지 세주실 거죠? 크크크크 초반 30개 정도만 뽑고 바로 불판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초반에 나와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전설 단 하나 유물 하나 초라하다 유물 친구 생겼네 아니 불안해 내가 먼저 뺀다 그래도 고대 나왔어 연수야 너 밀어주네 적응이 좀 더 쉬워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절벽으로 밀어진대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바람에 나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연준이 피드락 뽑으라고 저스랑 드라군 다 빼주고 있는 거지 입은 옷 색깔이 연두색인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제가 타코야끼를 시켰으니 이제 잘 나올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16단계. 메이플이 아니도 바람에 나라. 피드라 신화 드리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마이플. 편집자님 클리어 실패도 몇 회차 시도하고 포기했는지 세봉추의 의지를 세주실 거죠? 아 근데 뭔가 하나 신화 정도가 필요해. 신화. 해초. 무언가. 그 어떤 것. 신화. 어클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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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느정도 가야되지? 그래 이정도 했으면 많이 했잖아 지금 필요한 캡처 떴으면 좋겠다 좀 줘봐 좀 캡처 줘봐 오늘 하루종일 했잖아 뭐 얼마나 더해야되 어? 오늘 마지막이라고 편집자님 지금까지 세범 추가 각 키어별 몇 마리씩 뽑았는지 카운트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우리 가게 오늘 문 닫는다고요 아니 방송을 왜 접어 내가 지금까지 서세범 메운디를 즐겨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메운디 1호 뵙겠습니다 저 분 계속 스텝밤 빨아가는데 천해져 너는 나가라고 하면 안되겠죠? 면두야 눈치 안챙겨 황대적 방탈감 면두야 우승 못하면 당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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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두게 아니 근데 드라곤은 좀 심했다 아니 드라곤은 드라곤 전설은 좀 심했다 내가 믿었던 만큼 내 연주도 믿었기에 눈도 그렇게 없어 그냥 뒷집 옆집은 태초다 전설이다 다가지가 뭐 우리 새 봉이에게만 여원격하냐고 이래도 안 나가네 저번 사장님은 서비스 맛만 보여주시더니 이번 사장님은 옆 케이블만 서비스 주시네요 보라를 열고 연주는 나무도 가지지 못하게 닿는 게 맞다 이건 다시 시도한 시점에서 진 겁니다 컴퓨트의 행복한 기억만 가져갔어야지 히드라 전설로 교환했다고? 솔직히 봉투 스택 빼서 더 클리어가 나와서 신나는 염두는 개축 특수 연기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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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톤 페이스 메이커가 주전선수 대치고 우승해버리는 상황 세봄님 그냥 우리 연두 플레이 보면 안 될까요? 저기 맛집 같은데 연두 플레이 연두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서세봄 치즈직 덥터스 독격자 남자친구가 기념일에 매운 뒤 재밌다고 PC방 가서 나 막차 타고 가야 되는데 매운 뒤 지금 퇴초 떴다고 연두야 넌 단순패라고 미안한데 먼저 가라고 사람 하나를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 아 근데 이제 안 나와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뭘 신화나 아니면은 아 가져가야 이거 가져가라고 이 새끼 가져가라고 이 새끼 꼴도 먹이 싫으니까 네온디가 좋아해 나달래 오빤 네온디랑 사라 사실 오늘 세림초 옷이 연기색인 것이 복선이었다 아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50단계 전에 뭐가 떠준다면 58단계에선 무조건 죽어 그렇게 연두가 심화드랑 문을 피우게 되고 자기 그냥 캐치 타고 가면 안 돼 난 필다 떴는데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근데 새 봉추가 매운디에서 보여질 수 있는 확률 다 보여진다 이은지은 오늘 봉추현이랑 소풍이 생일인데 생일은 생일을 매운디 같이 하는 건 재밌을 것 같거든 근데 나 나 막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 전설 나왔다고 안 가는 건 정 떨어져 오늘은 매운디 태산 승계식 중입니다 지금 집에 배도라지 불러놓고 배 줬었다고 혼자 매운디안 투명 저격하신 건가요 아 진짜 그건 웃긴데 그건 웃긴데 그건 인정이긴 해 태초는 좀 그렇긴 하네 태초 뜨면 택시 타고 가야지 구경해봐 근데 전설은 개짜침 전설 나왔다고 이번이 막판인가요? 아니요 아 안 돼 그냥 안 가고 태초 필과 구경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세전 풍년 태초 뽑는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 집들이 중 태초 근데 나는 이제 끝난 거 같아 네 이게 지금 45단계인데요 여기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방으로는 매운게 하지 말아줘 비방 때 꾸축꾹꾹 깨면 나 소파할 거야 아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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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절대 와 진짜 연두가 스펙 낭낭하게 잘 먹겠습니다 생명도 방송 끄고 김 매운 뒤 하다가 최초 떠서 방송 켰었잖아 크크크 여러분은 시지직 최초 시청자가 매운 뒤 클리어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연두 이 자식 넌 후원해라 연두는 못 깨면 치지직 연구맨이 맞다 연두는 말 안들어 아 꺼져 잊으라 치지직의 태산연두 하아 미안 불법 해 얌얌 정말 꺼워 미안해 여기 후식 아이스크림이요 이거 그 시청자가 대신 깨드립니다 하튼 컨텐츠인가요 이렇게 된거 연두 홍수나 보자 우린 뭘 하리죠 세봉추 팝콘이나 가져와라 치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연두 잘못도 세봉 잘못도 아니다 그냥 내 운디가 잘못된 거야 세봉님은 치즈 벌었잖아 다 한잔에 고스트가리로 도전하고 나가버리다 연두자리는 사기라니까 연두에서 연두가 끄는 것보다 연두야 지금이다 세봉추 표정 너무 맛있고 흐흐흐흐흐흐 남은 건 연두를 아바타로 매운기 깨는 것밖에 없다 연두 이러다 나 죽어 그만해 제발 아 눈치챙기라 포트 무한 모딘 걸고 나가자 그만해 제발 그래도 치즈직 처음부터 식상 클리어내어 뭐든 퍼스트면 되죠 목도 연두니까 연두인척 이장보구 소리소문없이 적이 감염된 캐리건 스톤 뿌리고 있는거 봐 세골쯤 나가고 있을테니깐 나가도 될 방세는 잘 봐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rement лю 그렇 어디 지내 weitere 작구나 게린 چ 에버еше muk 지 슬리 테이 지금 서세범 표정 귀엽다 생각하면 기억치우고 아 근데 연두에요 연두에요 아 진짜 알파연두에 살리네 시청자가 유튜브 각자 열어주네 방을 담아 축하해주면 본인에게 운명 돌아옵니다 훌륭 100% 페이백은 난인 그러니까 매운디 클리어하고 싶으면 공추방에 들어와서 연두 자리 버져면 된다는 거죠 세범님 너무하십니다 여태껏 징징거리신게 연두 뒷바라지로 뭐? 훈동한 천바디 안 보석다이유 낼들 클리어 두 개방은 처음이네요 ㄷㄷ 한ivel 그래서 제소 미국 브라질이 홈에서 독일한테 일칠로 갈리던 경기장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을 듯. 연구가 깨겠는데? 아니, 네이버 운세 오늘 나보고 성공시대라며. 맞아, 운세 대자란다. 솔직히 포셔닝 최초필 방송도 만드네. 지금 시청자 퍼클 방송이 훨씬 더 재밌다. 세곰님 카메라 잘 잡아주세요. 면도도 세곰추 위에서 드라곤 보스크가 팔고 있는데도 못 뽑는 거면 사실 세곰추 잘못이 아닐까? 면도도 세곰추 위에서 드라곤 보스크가 팔고 있는데도 못 뽑는 거면 사실 세곰추 잘못이 아닐까? 에는 청취가 shot!! 아... 세보마 일로와서 앉아봐라. 역집 연구는 어쩌고저쩌고. 시청자와 함께하는 매운드 클리어 방송. 아 진짜 너무 안 준다. 전선 안의 페이백 전설 하나 던져주고. 아니, 쉬더러 왜 이렇게 해요? 어? 아! 어휴! 신난하신 중에 죄송하지만 저 오늘 생일인데 축하적으로 아휴, 생일 축하해요! 방송 보는 중이에요. 아휴, 생일 축하합니다. 아휴, 축하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연주야 찍히고 개모타나방 한 번 해주라. 정리가 안 되네. 와, 진짜! 와, 진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운세가 잘못했네 성공 시대가 아니라 성공 신화였어야지. 근데 히드라 몰빵하면 원래 드라군 고스트 다 버리잖아. 지금이라도 연두님한테 내 몫까지 다 해달라고 손 흔들고 떠나면 쿨한 엔딩일 텐데 지금 그런 마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 드라마도 없어서 사실 연두가 울량용이었다는 반전 스토리라면 유인짓 해준다. nessv키지 클리어 공략을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고? 봉추 인생킨거야. 대망해. 야, 잠깐만. 여기. 야, 잠깐만. 여기. 어우, 여기. 아니 잡혔네. 자.. 아, 모르고? 먹상보고 대리만족하듯 연두플레이 준비하면서 대리만족 오 야야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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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2칸! 1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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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봄님 돈에 내려요 연두 멋든지 안보입니다 연두야 넌 나가라 연두야 넌 나가라 저 저 저 유광 놓쳤네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3칸! 완성! 둘 다 칫! 아니!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태초 운도 좋으면서 못 깨는건가요? 아니! 왜.. 왜 못 잡은거야? 연두 그걸 다 뽑고도 망한게 개옥기니 아니 어떻게 된거야? 아니 어떻게 된거야? 그스그시가 맞다 아니 어깨를 안했어? 저거 저거 일부러 저랬네 왜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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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추님 단판 같이 하려고 일부러 터뜨렸네 오지마 너는 내 옷 다 빨아가면서 스스로 배를 갈랐어? 연두야 너 새 봄추 많이 좋아하는구나 크크크 연두야 너 새 봄추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번엔 연두로 도전하자 아니 빨강이 나올거야 난 잠깐 화장실 좀 해 내리 승리조차 실패 봉추와 함께 죽은 그는 충신인가? 너가 깨기라도 해야 유튜브 각을 잡지야 나 어지러워 이거 왠지 세 봄님 더 화나게 만들려는 연두의 계략 아닐까? 저게 나한테 나왔나 저게 나한테 나왔나 저게 나한테 나왔나 저게 나한테 나왔나 자기 클락보다 우선하는 자가 있다고 내꺼여야 했는데 개구리 아니고 짱싱이라고요 사람들의 비난을 혼자서 감수하고 혼자 산화해버렸어 못 깬게 아니라 안 깬 것 연두 엎드려 뻗자 내 혼자 빨아먹고 클리어도 못해 충신 연두네 충신 연두네